XSFM입니다. I, D, W, K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 돈과 민중의 대결은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는 돈도 적었고 의사결정의 민중도 없었지요. 그래서 과거의 진보와 과거의 보수는 오늘날의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그것과는 모습이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금주의 그것은 알기 싫다는 선생과 함께 19세기 프랑스의 진보를 만나는 중입니다. 저희는 여전히 비가 추적추적 많이 내리고 있는 한강가에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그것은 알기 싫다. 355회 금요일 순서입니다. 유승균 PD입니다. 윤세민 리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지금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아주 맑은 하늘을 보고 계시겠네요. 혹은 눈이 올 수도 있고요. 그러게요. 네, 지역에 따라서. 한반도는 그래요. 손희상 선생이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네, 여적지 보던 중에 가장 21세기적인 안경을 쓰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전에는 뭐 시크세기에 보던 거 어서 주워와서 그런 거. 스팀펑크 감성을. 박물관에서 도둑질하지 말랬지 이러고 싶었는데. 요즘 사람 안경 쓰셨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잠시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기 싫다는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간 좋은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버콕 김치,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파스티 체리아, 독일산 맥주 혐오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비오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프랑스를 압박하던 시절에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잠시 후에. 라파스티 체리아와 비오티에서. 맥주 혐오비오티에서. 반도로와 맥주를 먹으면서 프랑스를 업신여긴 거죠. 저 왕 없는 놈들. 그렇죠.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파스티 체리아. 마에스트로 파스티 체리아, 라파스티 체리아. 콕지버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지버콕. 햇섭 인증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한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지버콕. 프랑스가 왜 그렇게 주변국에 무시를 당했을까요? 김치를 안 먹어서입니다. 지금 막. 김치 못 먹어서 사경을 헤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김치도 안 먹었고, 강남스타일도 없었고, 아카데미도 못 탔고. 탔나? 많이 탔을 거예요. 거기에는 영화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김장김치가 아직 남아있을 시즌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그런 걸 공수해서 먹을 수 있는 분이라면 콕지버콕 김치를 궁금해하지도 않으시겠죠?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홍소라 박사는 프랑스에서 김치를 만들 수 있어요, 스스로. 진짜요? 네. 저도 유학 시절에 만들었어요, 직접. 그거 냄새 난다고 뭐라 그러지 않아요? 지금의 프랑스는 홍소라 보유국이죠. 김치 자연 발생. 한국식에 배추가 없으니까 그냥 양배추 가지고 만들었는데, 먹다 보면 그게 더 맛있어지더라고요. 그래요? 그것도 괜찮아요, 아삭아삭하고. 요즘에 이 단어 보이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매불매? 뭐야 또. 유면상 피디 이런 거 안다. 아, 호날두 사태가. 호불호호는 호날두에 대한 불호호와 호고, 매불매는 이제 메시에 대한. 아, 그래서 호불호라는 단어를 폐기하고 매불매로 나가자라는 의미인가 보네요. 이게 정치적 올바름인 줄 아는 거 아니야, 유면상 피디는? 그럴 수도 있죠. 축구도 안 보면서. 매불매 없는 경기도 서울 김치의 깔끔한 맛. 모두를 만족시키진 못했으나 대다수를 긍정하게 만든 스탠다드한 맛. 적어도 김민아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람이니까요. 네, 콕지버 콕 김치의 특징입니다. 재료값에 흔들리지 않는 뚝심으로 몇 년째 지켜온 저렴한 가격은 기본입니다. 배추김치를 포함하여 동치미, 갓김치, 석박지 등 다양한 제품군들이 있습니다. 콕지버 콕 김치에서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주문해 드시고 라빠스티 체류와 맥주 효모, 비오틴에게 무시당하지 않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액세스몰에 있어요. 기회주의가 업신여김의 대상이 되었던 연호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런 재미없는 얘기를 해보죠. 젊었을 때 정치적으로 가지게 되는 가장 중요한 입장의 특징은 젊다 보니 가진 것과 역사가 적습니다. 잘못했던 게 적고요. 없거나 적고요. 가지고 있어서 지켜야 할 게 없거나 적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옳은 말을 하기가 참 좋습니다. 무조건 틀린 말을 해도 이해받아주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나이를 먹고 능력이 더 쌓였고 경험이 더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지는 자리에 가기를 본능적으로 원하지 않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되기 좋고 정치적인 정적의 타겟이 되기가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윗자리에 올라가는 게 싫어요. 책임을 지는 게 싫고요. 그런데 정치는 결국 책임을 지는 것의 연속이거든요. 그런데 정치 아니라 무슨 일을 해도 책임을 많이 지다 보면 천천히 계속 부지런히 가는 수밖에 없구나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은 정치적으로 가장 안 좋은 선택입니다. 가장 옳은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모든 곳에서 욕할 수 있거든요. 천천히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난해에 1870년대에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1880년대로 갈 건데요. 프랑스 혁명과 1차 대전 사이의 역사에 대해서 한국말로 이렇게 오래 떠드는 콘텐츠가 있었겠느냐. 있었다 한들 누구들이 들었겠느냐. 다양한 의의가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들어주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워낙 강연 프로 이런 게 많아서요. 그런데 이건 안 했을 것 같아요. 피디도 정신머리가 있으면. 맹몽 대통령을 몰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프랑스 박정희. 왕당파가 실권을 잃고요. 여전히 그 다수로 남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과반의 의석을 가진 기회주의 공화당과 급진 공화당의 연합이 1879년부터 1885년까지 6년 동안 전국을 주도를 합니다. 아직까지는 사이가 좋았어요. 이때의 기회주의 공화당과 급진 공화당 연합. 그냥 기회주의라고 말을 할게요. 이때의 기회주의 연합이 했던 정책들, 했던 일들. 예를 하나 들자면 노동법을 개정을 해요. 그래서 제한적으로 노동권을 보장을 합니다. 근로복지라든지 법정 공유일이라든지 임금 인상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런데 당대에 이미 국회, 의회 바깥에 있는 노동운동 진영이나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노동자 경영 혹은 자주관리 그런 제안들이 이미 있었고 그게 제일 온건한 사회주의였어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사유재산을 아예 폐지하거나 공유하자고 하는 급진 사회주의. 그런 법화들도 있었고요. 공장을 노동자의 것으로. 그리고 그러한 사회주의 정책들 중에 일부는 이미 생시몽주의라고 해서 생시몽주의 분파하는 황제 나폴레옹 3세 때 일부 받아들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대량주택을 짓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었죠. 그러니까 되게 약간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정도의 노동법은 독서조항이 되게 많고 그다지 대단한 게 아니다라고 큰 진보를 바라고 있었던 노동 진영에서는 반발을 하게 되죠. 급진 사회주의에서는 엄청 욕을 했을 것이고 그 욕하는 신뢰가 어땠을까를 상상해보면 재미있습니다. 뽑아 올려놨더니 황제하고 다를 게 뭐냐. 왕당파랑 다른 게 뭐냐. 이런 비난을 했을 거예요. 다를 게 없다. 진짜로 다를 게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고요. 또 하나의 정책이 소득세를 인상을 합니다. 이게 좀 식겁한 얘기예요. 다를 바 없다는 얘기가 그때도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신분제도가 폐지돼서 귀족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게 되었지만 여전히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은 합법적으로 계속 귀족의 것이죠. 귀족 출신. 귀족들은 대부분의 땅, 많은 땅이 귀족 출신들이 가지고 있었고 되게 많은 큰 기업들을 귀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 공화국, 제3공화국의 세금은 어디서 나오느냐. 거기서 더 많이 나와요. 귀족 쪽에서.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선거에서 이긴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체계 자체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귀족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귀족들 말을 한꺼번에 안 듣고 사유재산을 몰수했다. 그랬으면 왕정복고 쿠데타가 일어났겠죠. 작년도에 제가 대한민국의 세금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살펴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삼성전자 단 한 개 기업이, 삼성그룹 전체가 아니에요. 단 한 개 기업이 부산시의 시 예산총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더라고요. 법인세로. 좌우가 우측에서는 외모를 발견했는지 모르겠지만 좌측에서 말하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미래의 더 중요한, 먹거리보다 더 중요한 일거리의 문제로 생각했을 때 한국의 대기업들은 암덩어리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고용을 너무 안 해요. 정말 너무너무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법인세가 한국이 되게 못 걷는 편인데 법인세율이 아주 낮죠. 그 낮은 법인세율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이 국가에 내는 돈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좌파가 정치적 실익상 말하지 못하는 문제예요. 국가가 기업에 의존을 하죠. 기업이 내는 세금에. 그 법인세를 못 올리는 이유도 되게 단순해요.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대부분 해외에서 발생하잖아요. 네. 그런데 법인세를 올려버리면 한국에다가. 도로만 갈 거예요. 다른 나라에 4명이 끝이잖아요. 삼성전자가 대한민국에 내고 있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거기 많이 의존을 하는데. 그런데 한국은 법인세가 낮지만 또 동시에 근로소득세의 면세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편에 속해. 한 4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면세는 또 역시 저소득층에서 당연히 더 많이 면세를 하는데. 한 3천만 원 이하 정도로 소득을 얻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면세 혹은 약간만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국가체계 자체가 저소득층이 내는 세금에는 거의 의존하지 않고 기업이 내는 법인세에 많이 의존하잖아요. 맞아요. 정책을 설정을 할 때든 앞으로 국가의 방향을 설정을 할 때든 무조건 큰 기업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지금 삼성의 대표가 재산을 불법적으로 승계를 한다든지 혹은 경영권을 불법적으로 승계를 한다든지 등등등이 있지만 그걸 터치하기가 어려운 게 걔네가 날라가 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통치에 꽤 중요한 골칫거리입니다. 세수는 매우 중요한 주인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프랑스는 이때 1880년대 이때 당시에 프랑스는 지금의 한국보다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평민층의 대다수는 재산이 없어요. 그냥 없고 도시에 살고 있는 프루즈아계층, 중산층은 세금을 내긴 내지만 적어요. 대부분의 세금이 큰 토지와 큰 기업을 갖고 있는 귀족 출신에게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그 의존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임금을 일단 올린 다음에 그래서 저소득층, 노동자계급, 농민들의 전체 소득 수준을 높여주고 대신에 그 사람들한테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국민 전체의 소득을 확 높이면 안 되고요. 천천히. 쿠데타가 일어날 테니까. 천천히 높여야 되는데 그 속도가 마음에 안 들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속도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거니와 임금 조금 올랐는데 그것만큼 세금을 더 얻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당연히 불만이 일어나는 거죠.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거는 그리고 또 귀족들 입장에서도 싫고, 공장주 입장에서도 싫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싫고. 임금을 줘야 돼? 일요일에도 쉬어야 돼? 이런 식으로. 네. 양쪽이 다 싫어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기회주의공화당과 급진공화당의 연합위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참정권을 논의만 했어요. 참정권을 실제로 확대를 하진 못했습니다. 그때 논의 과정에 나왔던 말 중에 이런 되게 유명한 말인데 어떤 의원이 했던 말이에요.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면 중세로 돌아간다. 왜? 왜냐하면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여성 유권자로 잠재적으로 간주가 되는 여성 유권자들은 문맥률이 높아요. 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왕당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대신에 여성에게 투표권을 개방을 하진 않았지만 프랑스의 여성 투표권은 20세기에 들어서야 되거든요.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것이냐면 억압당하는 사람들에게 권한을 한꺼번에 늘려주면 개혁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죠. 는 것이 진보의 주장인 거예요. 미국은 여성 참정권 운동을 가장 열심히 했던 나라입니다. 19세기에. 그 당시에 여성 참정권협회가 하던 말이 그거였습니다. 흑인 남성의 손에 투표용지를 들려주면 안 된다. 노예들이 백인 여성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 그 걱정도 진보역에서 나오는 걱정이에요. 대신에 프랑스의 공합화는 여성의 교육과 여성의 권리. 이혼을 했을 때 재산을 분할하는 권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을 하죠. 천천히 가죠. 네. 천천히.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성층을 성장시키고 그다음에 정치에 참여하게끔 만들자. 이런 식의. 지금 이게 당연히 이 말만 들으신 것만으로도 빡치실 법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성층에서도 당연히 그랬어요.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성층이라고 하는 건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하고 있는. 이미 배운 양반들. 네.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건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자라는 얘기죠. 그런 쪽에서 당연히 반발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해서 저게 무슨 개혁이야? 저게 무슨 진보야? 반대로 해라. 참정권 먼저 주고 그다음에 교육시키면 되지.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진보가 아니라고들 보는 거죠. 바깥에서는. 그런데 사실 또 이게 비판적으로 보면 그렇기도 해요. 이제 그 천천히 성장시켜서 저임금 노동계층과 여성층을 천천히 성장시켜서 올바른 투표를 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이 노선이. 장기 플랜. 네. 이런 그 장기 플랜이 올바른 투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수구왕당파를 안 뽑고 공화파를 뽑게끔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뻔하잖아요. 자기네도 정권을 더 연장시키려고 한다. 그거 말고는 다른 목적이 없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 혁명 동주의 꼰대들이 지들받그릇만 챙기려고 하는구나의 서사가 완성됩니다. 그렇게 천천히 가고 천천히 성장시키면서 가고 계급격차나 빈부격차를 한방에 해소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오히려 일단은 봉쇄를 시켜버리고 게다가 관련된 피를 받죠. 몇 년 전에 프랑스는. 그리고 그 사회의 진보는 적절한 기회를 계속해서 노리면서 사람들이 왕당파를 안 뽑을 때 주변국들이 위험하지 않을 때 그럴 때를 기다리면서 천천히 간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건 정말 성서에서 하던 얘기네요. 모든 일은 시간과 기회에 임하미라. 그리고 기회주의공화당이 또 했던 굉장히 중요한 일로 여겼던 것 중에 하나가 초등학교의 의무교육인데요.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그때의 학교들은 대부분 카톨릭 학교였습니다. 초등학교 이런 것들이. 카톨릭 학교가 아닌 세속교육을 뜻하죠. 국가가 행하는 교육. 세속화, 정교불리 이것이 이 정책이 계속 나아가서 카톨릭 학교를 학교 대신에 국가학교를 세우는 것. 그리고 그 국가학교를 의무로 다니게끔 하고 그걸 무상으로 지원하게끔 하고 이런 정책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카톨릭 학교 자체를 폐지시켜버리고 나중에는 종교교육도 폐지시켜버리고 등등등등. 그러니까 그 교권을 계속 줄여나갑니다. 교교불리. 그것을 세속화, 정교불리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공화파들에게 왜 중요했느냐 하면 귀족들은 말이죠. 귀족 출신들은 재산의 분할 상속을 피하려고 해요. 최대한. 그것이 그 귀족들이 계속해서 체력이 약해지니까. 한 가문이 북의 혈통에 따라서 북의 혈통을 따라서 자신들의 재산과 유산을 관리해온 방법이죠. 장남한테 물방. 네. 그렇게 분할 상속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카톨릭 사제로 만드는 것이었겠지요. 상속을 못 받는. 상속을 받지 않게끔 하는. 대신에 상속자가 그러니까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먼저 죽어버렸어. 그러면 지금 신부님이 되어 있는 얘를 환속시켜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막 술을 먹이고 담배를 피우게 하고 카지노에 데리고 간 다음에 결혼도 시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대를 잃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귀족들은 보통 첫 번째 아들은 대개 뭐 예를 들면은 정치 교육을 시킨다든지 대학에 보내요. 둘째 아들은 군대에 보내요. 장교를 만들어요. 셋째 아들 넷째 아들은 신부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카톨릭 교회에서 귀족 출신 그건 뭐 한국이랑 똑같네요. 네. 언론계에 넣어놓고 법조계에 넣어놓고 네. 그렇죠. 그리고 서로 이제 크로스에서 결혼시키고 네. 몰빵하고 그렇게 가문을 관리하는 거죠. 그랬다가 몰빵하면 얘네들이 신부님으로 안 만들어놨기 때문에 서로 막 형제의 난 나오고 네. 일본에서 보면은 영주의 아들들이 절에 입적을 하고 대머리가 됐다가 그랬다가 영주의 큰 아들이 죽어서 대를 잇지 못하게 되면 돌아오고 돌아오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하여간 그 카톨릭 교회의 신부님들이 그 사제 고위 사제들이 다 이제 귀족 출신들이 됩니다. 그 고위 사제는 귀족 출신들이고 부재는 평민 출신들이고 고아 출신은 꼬봉이 되죠. 네. 그런 식으로 그 카톨릭 교회가 어떤 그 안에서도 나름대로의 그 규율을 갖게 돼요. 그게 오랫동안 이어져 온 것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귀족들이 사제가 되는 아들 교회에 보내는 아들이 필요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들어오는 돈이 있어요? 네. 그 아들을 교회에 보내면은 제한테 재산을 나중에 물려주지 않아도 괜찮은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탈세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교회의 명의로 해서 혹은 그 교회에 어떤 그 기부를 하는 형태 등등등으로 해가지고 학교를 만들어요. 학교 법인을 네. 그래서 그 사학 법인을 만드는데 그것은 그 형식상으로는 교회의 소유이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법인의 이사장 대표 등등등은 누구냐? 당연히 그 귀족입니다. 그 귀족 출신인 그 신부님 본인이거나 당연히 그 본인은 자기 신부가 된 다음에도 자기 가문의 이익을 쫓아서 그런 것들이 있겠죠. 혹은 심지어는 그 민간인인 그냥 그 재산을 헌납한 사실은 헌납이 아니죠. 실제로 그 컨트롤을 하게 되니까요. 그 귀족이 실제로 들어와서 실권을 장악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학교 법인 지역에 있는 학교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하나의 일종의 그 지역의 권력인 거예요. 그건 뭐 한국 사람들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요? 그런가요? 아무래도. 그 학교 이사장 귀족 그리고 귀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의 막강한 유지이고요. 지역의 막강한 유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당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본인이 당선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친척 아들 혹은 그 사람 친구 그 사람을 밀어주는 사람 아무튼 그 사람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은 당선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밀어주는 사람이 당선이 됩니다. 당선되면 국회에 들어와서 난리를 피우죠. 즉 종교학교가 이 왕당파 정치 세력의 가장 큰 어떤 그 힘이었던 겁니다. 재산을 숨길 수가 있고 거기서 사람을 양성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을 중앙정계에 진출시켜가지고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왕당파 정치의 동력이 되는군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공합파가 그때부터 학교를 만들기 사실 이 근대학교를 만드는 것도 이 교회로부터의 그 국가 국가가 이제 교회로부터 독립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었고 종교분리라고 하는 것도 국가가 아니 종교가 국가에 개입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정말 그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보수 수고 왕당파의 권력을 줄여나가는 사업인 거죠. 이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나중에 1900년대 초반까지 가면 완전히 정교 분리가 되는데 그때까지 갈 때가 되면 이제 그 과정에서 당연히 반발이 일어나고 시위도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서 공화파가 아닌 일반 그냥 바깥에 있는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않거나 혹은 그냥 무소속 의원 정도 몇 명 정도 배출하는 그런 진영에서는 냉소를 합니다. 지금 공화주의자들이 제일 골몰하고 있는 게 그냥 고작 기껏해봤자 학교가 좀 교체하고 선생님이 좀 교체하고 교육 커리클럼 바꾸고 지금 이런 거냐고 지금 당장 지금 노동계급이 지금 이렇게 막 저임금 상태에 신음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의 냉소들이 막 나옵니다. 그게 이제 프랑스 노동자당 노동당을 창설한 쥐리게즈드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게즈드라고 하는 그 성을 게즈드라고 읽어야 되는데 희한하게 국내 한국어로 번역된 문서들을 보면 다 일반적으로 개드라고 쓰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실제 발음은 게즈드가 맞습니다. 쥐리게즈드가 종교 교육을 시민종교로 바꾸는 것뿐이다. 기독교를 그냥 시민종교 국가종교로 바꾸는 것뿐이다. 저는 최근에 여당이 총선 첫 번째 공약을 내놓은 게 이제 전국 전지역 와이파이였어요. 와이파이가 언젠가부터 제가 아까 망중립성 네트워크 스트라이싱 얘기 드렸는데 아까가 아니고 어제 시간이 기계 지나가지고 망중립성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지켜주는 정치의 도구예요.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게 전 세계 곳곳에서 눈에 띄어요. 와이파이가 5G로 빠르게 나가는 망공급 회사들을 대꿀멍을 만드는 방식으로 정부들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 의미거든요. 전국 어디에서나 덜 서럽게 인터넷을 쓰는 방식. 이건 국민들한테 중요한 거거든요. 이 공약이 나오자마자 제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에는 이걸 비웃기 바쁜 거예요. 와 자기들 아는 거 많고 배운 거 많고 동네에 막 많이 깔렸다고 온 국민이 다 우수인가? 조금 조금 화가 났어요. 그렇죠. 농촌지역 내려갔을 때 그 경험이 없으니까.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이거 화낼 일인가? 싶으면서도 화가 나고 왜 자동적으로 비웃지? 의미도 안 파악해보려고 그러고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었어요. 아무튼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정교분리를 실험하기 위한 어려운 작업들을 하는 도중 비웃음을 샀다. 단지 비웃음 정도가 아니고 그냥 급진자파에서는 이것도 거의 일종의 그냥 반대인 거죠. 거기 그런 쪽에다가 국가의 에너지가 낭비가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들 하니까요. 엘이티들이 헛짓거리하고 있네. 실제로 바깥에 있는 제하운동권에서는 기회주의자당이 한 일이라고는 의회 바깥에 이제 있는 우리들을 실망시킬 법한 그런 일들밖에 안 하는 거죠. 되게 막 별로 그렇게 크게 나아가지도 않고 근데 뽑아달라고는 하고 근데 뽑아달라고 하는 그 이유도 뭐야. 그냥 그 왕랑파 몰아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왕랑파가 제일 나쁜 놈들이니까 우리 뽑아줘 이건데 아니 뽑아줬더니 그렇게 달라지는 게 없다. 냉정하게 평가해가지고 고작 의무교육 뭐 이런 정도로 생각들 하는데 근데 사실 말이죠. 그 고작 의무교육 혹은 고작 사학법인 해체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 웃으세요? 아니 너무 웃긴 문장이잖아요. 고작 혁명 고작 공화정 이런 소리 아니야. 그렇죠. 이 고작 사학법인 해체 우리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예를 들어 신분제 해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이것 때문에 미국 공화당이 어마어마하게 싸웠던 신분제 해체라는 아젠다가 어제까지 신분제 내일부터 해체 절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전에 있었던 그 기존 질서가 그대로 유지가 돼요. 계속해서 그걸 줄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기회주의자들의 판단이 맞았던 게 이렇게 양파처럼 여러 겹의 갑옷을 입고 있던 귀족 세력을 우리가 100년 동안 갑옷을 한 겹 한 겹 한 겹 한 겹 벗겨보니까 사학법인이 남아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기회주의자들은 100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렇죠. 사실 오늘날에도 유치원이든 보유원이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과거에도 그런 게 있었던 거죠. 실제로 똑같이 탈세 쓰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그런데 지금도 그러네. 학교법인을 그렇게 바꿔나가는 그 과정에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럼요. 보습하러 볼게요. 저기 촛불 집회하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저도 반발하잖아요. 지금 대왕국당 뭐 하는 거냐 유치원 안 지켜주고 그렇죠. 너네는 다 죽었다.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촛불 집회는 전 대통령이 했던 촛불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기회주의자들이 했던 일들 그 정책들을 보면 노동운동 진영이나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했던 것만큼의 그런 진보를 결코 이뤄내지 못했고 오히려 그런 진보적인 제안들을 억압했던 측면들마저 있어요. 심지어. 맞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면에서 어떻게 어떤 긍정적으로 하나를 평가를 하자면 아무도 안 죽이고 그리고 반발은 계속 있었지만 나라가 완전히 뒤집힐 정도의 그런 만큼의 혼란은 없이 어쨌든 그만큼은 나라 시대를 앞당긴 것이다. 레온 강베타의 시선으로 우리가 들어왔다고 생각하고 한번 예측을 해보자고요. 끓는 피를 안고 들어왔어요. 대통령 자리에. 딱 봤더니 돌아가는 걸 한 달 지켜봤어요. 어느 순간 눈치를 깝니다. 와 내가 걔 노력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5cm구나. 열나게 가도 5cm밖에 못 가겠구나. 그러면 가요. 그러면 정치의 공화정 정치의 생리가 등장합니다. 현대예. 여당과 언론은 느린 걸 제일 싫어합니다. 맞아요. 그게 어느 방향이든. 그리고 야당과 언론은 죄송합니다. 그리고 집권 세력은 느리게밖에 못 갑니다. 그렇죠. 빠르게 갈 땐 보통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사실은 말이죠. 진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기회주의의 한 분파입니다. 오늘 이번 주에 어원을 많이 듣네요. 프로그레시브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프로그레시브요. 사실 제가 프랑스 말고 다른 나라 잘 몰라요. 한국도 잘 모릅니다. 노원구도 잘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마지막으로 일했던 곳 바로 옆에 살아요. 진짜요? 네. 여기는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해줬거든요. 제가 실제로 제가 제가 살고 있는 집 바로 앞에 있는 데에서 UMC가 예전에 일을 했었거든요. 저보다 우리 동네를 다 더 잘 알아요. 아무튼 프랑스밖에 몰라요. 프랑스도 잘 몰라요. 사실 제가 아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미키마우스 기회주의 정당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천천히 가고 그리고 양쪽에서 반발과 냉소를 샀기 때문에 인기가 없잖아요. 인기가 떨어져갖고 1885년 이후가 되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로 대중행동주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좀 더 빨리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그런데 그 대중행동주의가 지금 보면 좀 많이 반유대주의적인 경향을 띄고 있었고 재미있는 부분입니다. 좀 더 빨리 개혁을 완수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민족차별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 당시에 프랑스의 시중 언론의 거의 한 3분의 1 이상 절반 가까이가 유대계 은행이었고 좀 약간 좌파 진영에서 유대인들을 민족적으로 차별했다기보다 자본가에 대한 저항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죠. 그 두 개가 플러스가 됐으니까 민족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말이죠. 어떤 하나의 명확한 정치 이념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대중적인 어떤 그때그때 확 몰리는 그런 군중 행동 정치적 단어들란 이렇죠. 자본가들이라는 단어를 적대적으로 쓰이는 단어를 개발해내지 못했을 때 부자들을 욕하고 있었어요. 다양한 단어로 욕하다가 잘 팔린 단어가 나와 그중에 유대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요. 오늘날에도 보면 포퓰리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여러 운동들이 1885년 이후에 막 나타났는데 그때 공화당 주류가 막 흔들립니다. 흔들리고 그리고 또 공화당 주류에 약간 결이 안 맞거나 그래서 결국 뛰쳐나오게 되는 소수 파벌이 있었어요. 그 파벌이 예를 들면 레몽 푸엔카레라고 나중에 대통령까지 된 1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 대통령이 된 사람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게 1889년이 되면 38석으로 작지만 진보당이 원내에 진입을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 스스로 민주주의자 혹은 자유주의자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진보주의자라고 표현을 했던 사람들이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 진보파에는 원건한 사회주의자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물론 공화당 기회주의파에서 나온 사람들도 주류였으니까 제일 많이 있고 민주주의자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가 오를레앙 왕정을 지지하던 오를레앙파가 거기에 참여를 합니다. 재미있네요. 왕정파가 일로 가네요. 네. 심지어는 오를레앙파의 수장인 오를레앙 왕의 계승자인 루이 필립 2세 파리백작이 이 진보당에 돈을 대요. 그래서 진보당의 어떤 후원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스스로 진보주의 공화당 이렇게 해가지고 그 38석이 들어가는데 최초의 인류사상 최초의 진보 정당에는 왕당파의 돈으로 왕당파라고는 해도 많이 온건한 사람들이고 여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회주의자라고 하더라도 대단히 온건한 사람들이고 공화파들 중에서도 많이 온건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온 것 사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보는 원래 원내 바깥에 있는 국회 바깥에 있는 사회주의 계열 진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본디는 자유주의적인 경향을 약간 있는 그런 정치 엘리트에 의한 중도파였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깥에 있는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봤을 때는 중도오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걸 계보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첫 번째 대통령이었던 아돌프티헤르까지 다 닿는다 그래요. 아무튼 이제 1880년대에 기회주의 진영이 전국을 주도하긴 했지만 1885년이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기회당은 34% 득표를 해요. 85년도 선거에 기회주의당이 34% 1당이지만 과반해서 많이 많이 무너지지요. 이러면 현대 한국에서는 졌다고 합니다. 81년도 선거 때에는 기회주의당과 공화파가 연합을 해서 물론 거기서도 가장 큰 주류는 기회주의당인데 아무튼 그때 연합당이 전체 의석의 75%를 완전히 그냥 국회를 장악했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커다란 패배를 한 거죠. 이 6년 동안 사이에 행했던 천천히 가자라고 하는 정책이 망한 거예요. 모든 진영에 불만을 산 거예요. 인기가 없었던 거예요. 한국으로 역산해 보면 그전에 그전에 240석 230석쯤 했던 정당이 여당이 100석쯤으로 떨어진 거예요. 100석 이하로. 그리고 이렇게 선거가 패배하게 된 선거 패배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 하나가 왕당파가 선거연합을 합니다. 이때는 선거연합이었지만 아예 나중에 합당까지 하게 되는데 부르봉 정통파가 오를레왕파하고 손을 잡아요. 그런데 오를레왕파는 부르봉 정통파를 타냈했던 집단이잖아요. 네. 왼수들이잖아요. 그런데 또 오를레왕파도 보나파르트 황제파하고 손을 잡아요. 보나파르트파는 오를레왕파를 몰아냈던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싫어요. 거기다가 또 부르봉 정통파는 나폴레옹 1세를 쫓아낼 때 쫓아내고 나서 들어갔던 거니까 결국 보면 이 세 개의 군주제 지지직 집단이 서로 그냥 뭐야 죽이고 죽었던 사이예요. 과거에 보면 그냥 다 가문의 원수들 서로 막 망명을 떠나가게 하는 그런 원인을 만든 사람들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졌을 때 그 감옥에 나를 고문한 사람이 나랑 같은 당이 된 거예요. 실제로 그 고문관이 있었어요. 이 당에 이 사람들이 서로 다 보면 지지하는 군주가 달랐을 뿐대로 이념도 약간씩 다르고 전제왕정을 지지하느냐 입헌군주제를 지지하느냐 제국주의를 지지하느냐 등등등의 이념도 다르고 서로 막 원한까지 있는데 그랬는데도 저 느리고 방향성이 분명한 개혁만큼은 어떻게든 막아야겠다. 그리고 81년도 1881년도에 선거에서 많이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오려면 연합을 했던 거죠. 보수 대통합 실제로 이것이 보수당의 기원입니다. 이렇게 된 선거연합이 나중에 합당을 하면서 그러면서 만든 당이 보수당이 됐다는 거죠. 새로운 프랑스 보수당. 이 보수당은 당연히 가장 많이 가장 크게 반발을 했던 공화당 정권의 조치에 가장 많이 반발을 했던 것이 사립학교를 공립학교로 만들고 종교교육을 근대교육으로 대체하려는 그런 시도. 자기들의 제일 아픈 지점이니까. 역시 이때도 이걸 제일 무서워했군요. 급진자파가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장난이 지나지 않는데 왕당파가 보기엔 싫어 죽겠고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그냥 받아들여요. 임금 인상 좀 그냥 돈 좀 더 주지. 이런 식으로. 적당히 적당히 하는데 이것만은 건드리면 막 반발을 하죠. 돈, 노조, 여성참정 다 해. 이건 안 돼. 또 한편으로 1885년 선거에서 사회주의단이 그 이전엔 12석에 불과했지만 60석으로 늘어납니다. 아 좋네요. 상당히 성장을 하게 되죠. 근데 이때 이 당시에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공화파를 지지하는 신문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중도적인 신문들이 있었는데 그 신문들이 이 좌파 때문에 과반 획득에 실패했다고 성토를 해요. 최초의 민주주의의 실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실험에서 나올 건 다 나왔네요. 아 그래요?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럼요. 안 짰는데 짠 것처럼 말하는 게 어딨어 세상에? 반문하지마. 그 당시에 보면 노동자층이 공화파와 기회주의당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사실 그 노동운동을 노동운동을 노조도 만들고 파업도 벌이고 여러 가지 쟁의 행위를 벌이잖아요. 근데 그 공화당 내각 시절에도 80년대 초반에도 군대를 동원해서 그걸 진압을 해요. 네. 싫죠? 네. 근데 그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그 노동자 쟁의 행위를 탄압하는 기회주의당은 노동자의 왼수로 보였겠죠. 네. 물론 그 이전에도 계속 그랬습니다만 아니 뭐 찍어달라 그래가지고 왕당파처럼 안 할 것처럼 하더니만 그리고 찍어달라 그래서 찍어줬더니만 저렇게 한다. 근데 그 노동자 탄압법의 기원을 따져가지고 보면은 그게 프랑스 대혁명 때 생긴 겁니다. 대혁명 때 노조를 결성하는 게 불법이고 파업을 하는 것도 불법이고 최초 공화정은 그런 법을 만들었다. 네. 그때 이제 군대를 투입해가지고 잡아가게끔 하는 그것이 계속 갔던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이 불만은 그거예요. 왜 계속 잡아가느냐가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잡아갔는데 지금도 잡아가면서 아무것도 안 바꾸는데 그 뭐야 그러니까 바꾸고 있는 것처럼 속이느냐 바뀌는 건 없고 잡아가는 건 똑같네. R은 그렇게 하더니 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85년 정도에 갑자기 전국이 되게 신기하게 변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급진공화당의 40석이 기회주의와 연대했던 그것을 저버리고 사회주의당 쪽으로 천천히 이동을 해요. 실제로 가담을 하고 정책 투표를 할 때마다 사회주의당당하고 같이 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생깁니다. 그러면서 공화파 전체의 내각이 과반이 무너져요. 보수는 통합하고 공화당은 분열한다. 네. 그렇게 됐던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1885년도 통킹전투라 그래서 청나라하고 프랑스가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84년부터요. 그런데 전쟁 도중에 프랑스군이 대패하고 퇴각해요. 물론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가서는 전쟁의 전체적인 전황에서 약간 더 우위를 거둬서 그래서 베트남을 식민지화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만 그때 통킹전투의 패배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것이 본국으로 전보가 바로 들어갔어요. 패배했다. 그리고 완전히 전쟁 자체에 전체적으로 질 가능성도 있다. 그게 이제 국회로 딱 들어오자마자 이 전쟁 처음에 버린 새끼 누구야 라고 책임을 묻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 대패했다. 지금 이거 뭐 때문에 이 전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냐 라고 하는 프랑스 밥딜런이 나타나가지고 라이클 롤리미스터인 줄 부르고 반전운동도 벌어지고요. 마리아나 빨고 여러가지 그런 것이 생깁니다. 그런데 청불전쟁이 말이죠. 기회주의 정부 공화파 정부가 버린 전쟁이에요. 식민지를 확장하겠다고 대통령이 쥘 그래비고 총리가 쥘 페리였던 시절입니다. 그때 공화파들은 이상하게 쥘이 많아요. 이름이. 철수인가요? 쥘 그러면 다 돌아가. 김서방 사실 우리가 피식민을 경험했기 때문에 식민주의라고 하면 되게 끔찍하게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의 식민주의라고 하는 걸 공화파는 진보의 한 연장선상으로 봤습니다. 제국주의랑 다른 거예요. 제국주의는 지배 뽑아먹는 건데 지배와 확장을 목표로 하는 건데 제국은 속국을 만들잖아요. 속국에서 뽑아먹고 그러는데 식민지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본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해가지고 정착지를 만들어요. 처음에. 세틀먼트. 그 세틀먼트가 커지면 콜로니가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식민지 주민이라고 하면 식민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래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고 본국에서 이주해온 백인들이 말하자면 그런 예가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등이죠. 원래 그러한 것이 기본적으로 식민주의인데 이 커먼웨이스들은 아직도 자부심이 일말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듣자면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지만 그때 프랑스의 이 공화파 사람들은 특히 질페리 총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명국이고 더 많이 진보해 있는 나라니까 이 마인드는 현재의 재패국인 미국에서 잘 전달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사람들과 문화를 한꺼번에 퍼뜨려야 한다. 비문명국에 가서 문명화를 시켜야 한다. 그것을 하나의 진보로 본 거죠. 그때 공화파를 지지하던 공화파 지지층은 프랑스가 민주공화국인 것에 대단히 자부심을 가졌어요. 월요일날 우리들도 보면 우리가 동아시아에서 제일 진보적인 민주공화국이라고 되게 자부심을 갖잖아요. 그런 것을 그때 그 당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위아래의 정치체계에 비해서 우리가 훨씬 민주적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죠. 그리고 또 그 당시 지금 한중일과 북한 대표들하고 만났을 때 최고위기들하고 만났을 때 우리만 바뀌거든요. 그렇죠. 계속. 게다가 또 그 당시 파리시민들은 파리라고 하는 이 도시가 세계의 수도라고 믿었고 우리가 더 앞서 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이런 식의 그 개념인데 근데 여기서 도와주어야 한다. 해방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들어갔었던 게 청나라는 그때 청황제가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베트남은 청의 속국입니다. 베트남을 해방시켜야겠다. 이쪽에서는 해방이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겪고 있는 피싱민인들은 해방이라고 느끼질 않죠. 그렇죠. 누군가 타자를 해방시켜야겠다라고 하는 이런 식의 마인드가 어쩌면 지배욕구의 어떤 동전의 한 반대편 면일지도 몰라요. 그런 식으로 전쟁을 시작했는데 결국 보니까 가가지고 한 일이라고는 사람 잔뜩 죽이고 그리고 우리 편 군대도 잔뜩 죽고 우리 병사들 우리의 아들들이 잔뜩 죽고 대패해가지고 거기다가 청나라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이 과정도 뭔가 탐탁지가 않아요. 서로 일단 처음에 군대를 물리자고 조인을 해놓고서 프랑스군이 기습을 칩니다. 비겁하게. 그것도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까지 하면서 전쟁을 벌여야 하느냐. 또 전쟁이 그때 당시에 많이 비판을 받았었던 이유가 베트남은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프랑스는 이쪽에 있고 거리가 너무너무 먼데 베트남을 거기에다가 식민지를 건설을 해가지고 프랑스가 얻게 되는 이득은 없는데 거기에 들어가게 될 돈은 되게 많아요. 계산기 두들겨 보지 않아도 바로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러면 도대체 이 전쟁을 왜 한 것이냐 하고 쥐페리 총리를 비판을 하면서 그러면서 급진공화당이 공화파 연합에서 빠져나오게 된 거죠. 그럼 쥐페리 총리 물러나라. 이 전쟁 책임자 이 전쟁광 빨리 물러나라. 오늘날에도 사실 보면 식민전쟁이나 침략전쟁 같은 것이 진보적인 관점 그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추동된다는 게 이상하지만 중국이 티벳을 박해하는 원인들 중에 하나가 티벳이 목매하다고 생각해요. 종교국가고. 달라이라마가 되게 티벳 사람들의 고혈을 빨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티벳을 괴롭혀요. 그 표면도 원인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자유있게 하리라 이러면서 실제 다른 현실적인 이유로서는 영토를 더 영속화시키고 안보 위협을 제거하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아무튼 그런 관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쥐페리 총리가 프랑스 국내에서는 나름 민주적이고 당시로서는 매우 민주적인 입장이 있었지만 대외 확장을 많이 주도를 했어요. 마다가스카를 식민지로 만들고 베트남도 식민지로 만들고 프랑스랑 인도차이나 완성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결국은 반대 여론에 부딪혀서 쫓겨나게 됩니다. 85년도 선거에서 공화파가 흔들리고 있었고 그리고 급진공화당 40석이 빠져나오면서 사회주의파와 손을 잡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공화파 내각은 거국 내각을 만들려고 해요. 자기들 스스로는 과반이 안 되니까 다른 정당들을 끌어들여야죠. 그래서 다른 정당들 역시 거기서 빠져나간 급진당 포함해서 그래서 정치적인 정권의 위기 상황에 인기인들을 정권 핵심으로 끌어와야겠다. 그렇게 해서 등용된 사람이 블랑제 장군입니다. 조르주 블랑제 너무 인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인기 있는 정치인의 표상 프랑스 사회 정치적 위기에 처한 공화파 내각을 구원하기 위해 국방장관으로 취임한 블랑제 장군은 흑수자 출신이었어요. 인기의 요인이죠. 공화국의 사람들은 흑수자 출신이 자수성과한 경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요? 어맹뿌? 그리고 흑수자가 아닌데 아버지가 귀족이고 그렇게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아무튼 흑수자 출신이라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었고 잘생겼습니다. 그때 기준 당시 기준으로서요. 지금 보면 그냥 수염쟁이인데 왜 옛날 사람 잘생겼다 그러면 마리오와 루이지 같이 생겨가지고 아니 근데 블랑제가 진짜로 그때 얼마나 인기가 많았냐면 펠레터로스 그런 정도로 정우성이었던 걸 말하자면 신발도 나왔겠네요. 신발은 모르겠고 아무튼 그때 블랑제 장군의 얼굴이 포장지에 박혀있는 과자 비누 또 뭐야 무슨 머릿기름이라든지 진짜 지리네요? 담배 파이프 완전 톱톱스타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근데 그게 블랑제가 허가를 받고 나온 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렇게 막 해가지고 사람들이 블랑제 그냥 얼굴만 봐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국방장관으로 이 사람이 국방장관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인기가 너무 높으니까 데려왔는데 블랑제가 그렇게 막 인기를 얻게 됐던 그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1881년도에 미국이 미국이 독립기념일 독립 100주년 행사를 했었죠. 100주년 행사니까 상당히 성대하게 세계 여러 나라를 초청해서 치렀는데 거기에 그 블랑제 장군이 프랑스 대표로 파견이 됐습니다. 배를 타고 이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따다다다다다 하고 미국으로 가죠. 동부에 내리려고 그러는데 배에서 내리려고 딱 보니까 거기 먼저 도착해 있는 독일 관료들이 먼저 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국기하고 독일 국기 걸려있고 물론 그 국기뿐만 아니고 다른 세계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다 걸려있어요. 근데 블랑제 장군이 배에서 그걸 딱 보고 저기 독일 국기 있으면 나 안 내려. 나 독일 진짜 싫어하고 저 독일 사람들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할 거니까 나의 동선 내가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를 다 저 독일 사람들하고 격리를 지켜라. 이런 식의 주문을 합니다. 포퓰리스트네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무례한 거거든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독일군이 전쟁의 구시를 삼아서 개전할 수 있을 법한 그 정도의 상당히 외교적인 결례입니다. 미국한테도 결례이고요. 그렇지만 미국은 프랑스를 고려를 해서 결국은 미국 성조기를 제외한 모든 나라의 국기를 내리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타협을 해갖고 블랑제가 배에서 내리죠. 그 사건이 프랑스에 전달이 됐을 때 프랑스 사람들은 와 열강을 했군요. 왜냐. 독일을 너무너무 미워하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 미워하는 거 중국 미워하는 거 그런 정도 독일이라고 하면 정말 치를 떨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반독일주의의 어떤 감성을 딱 건드린 거죠. 블랑제 장군이 튜니지의 사령관으로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튜니지는 프랑스의 보호량이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고 거기에 큰 극장에서 이탈리아 배우가 공연을 했는데 공연이 끝나고 나서 프랑스의 병사 장교 하급 장교였던 것 같아요. 그 장교가 꽃다발을 내밀고 그냥 이탈리아인 민간인 남자가 또 꽃다발을 내밀었어요. 배우가 이탈리아 사람이 준 꽃만 받은 거예요. 사실 그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색 배우도 이탈리아 사람이고 남자도 이탈리아 사람이고 하여튼 그럴 수 있는데 이 블랑제 장군이 그때 튜니지에 주둔하고 있던 모든 프랑스 병사들한테 명령을 내려가지고 앞으로 명예의 모욕을 받으면 바로 칼을 뽑아서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모욕이라고 하는 거는 프랑스 장교가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 꽃다발이 거부가 되는 그런 거를 모욕으로 간주하라는 거죠. 고도의 언풀이죠. 그런데 이건 실제로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이탈리아 사람 이잖아요. 그런데 이탈리아하고 프랑스하고 약간 사이가 안 좋아. 많이 원수야. 이탈리아는 또 독일의 동맹국이에요. 언제든지 칼을 뽑아서 죽여도 괜찮다. 사실 실제로 죽이면 안 되거든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하는 그 립서비스 그런 것이 프랑스 국민들을 굉장히 좋아하게 할 만큼 사이다. 사이다를 주는 거죠. 그리고 파리 백작 루이 필립 2세가 오를레양파의 수장인 사람이죠. 그 사람이 포르투갈 공주하고 결혼을 했었어요. 해요. 실제로. 결혼을 하는데 루이 필립 2세는 군대의 장교, 고위 장교로 있었고 루이 필립 2세를 쫓아납니다. 군대에서. 국방장관은 임면권이 있으니까요. 손쉽게 민족주의 톡톡톡톡 톡톡톡톡 건드리면서 인기를 얻었군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말하면 민족주의라고 하기도 좀 그런 게 프랑스의 전통적인 프랑스만이 아니고 근대 민족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동질감이거든요. 평등 평등의식 그리고 같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건 우리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자를 쓰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이런 얘기하면 이게 민족주의라고 한다면 사실 자기들 스스로에게는 그다지 관심이 없는데 그냥 외부에 있는 적을 미워하는 종류인 거예요. 독일이 싫어. 반독일주의예요. 이탈리아가 싫어. 반이탈리아주의. 이런 거죠. 약간 좀 결이 약간 다르다고 봐요. 아무튼 이제 국방장관으로 취임을 합니다. 취임하자마자 했던 개혁이 군 복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줄여요. 거의 절반이 줄어들죠. 그리고 카톨릭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카톨릭 학교에 보내져 있는 사제 후보생들도 의무적으로 군대에서 복무를 하게끔 만들어요. 이들은 거의 귀족의 자제들이었겠죠? 다 귀족의 자제라고 보시면 돼요. 귀족들이 의무 복무 징집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도 했어요. 카톨릭 대학을 나와서 사제가 될 법 정도까지 간다면 군대 면제받았으니까 다시 돌아가야죠. 이런 거 다 그냥 군대 가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사병들 모두에게 일요일마다 휴가를 줘요. 군대에 있다가 일요일마다 퇴근할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난 거지. 그리고 사병들의 급여를 인상시키고 식사도 개선하고요. 여러 가지 가장 인기를 얻었던 하나의 정책이 수염을 허용합니다. 그 이전에는 병사들은 수염을 기를 수가 없었는데 그렇겠죠. 이게 거의 학생들한테 두발자유화 이런 정도 그냥 인기가 있을 법 하는 거 다 때려부은 거예요. 근데 이때는 투표권자라고 하는 건 다 남자거든요. 남자고 아 그렇죠. 여성은 투표 안 하니까 그리고 남자는 의무복무를 합니다. 군대를 다 나왔어요. 어지간하면 어마어마한 거지. 되게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많았고 불랑제를 찬양하는 노래가 100곡이 넘어요. 그때 음반 나와가지고 불랑제 어쩌고 어쩌고 하는 그런 노래가 막 팔리고 불티나게 팔려요. 그때 프랑스 차트 1위, 2위, 3위 막 올라가고 말씀드렸듯이 불랑제의 얼굴을 포장지에 인쇄한 그런 상품들이 불티나게 팔리고 인기가 너무너무 높아지고 있는 정치 불랑제의 얼굴 사진 그림 불랑제의 모습을 조각한 조그마한 동상 이런 것들 피규어 엄청 팔립니다. 톱스타였던 거죠. 불랑제가 그렇게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장군을 국방장관으로 데리고 온 공화파에게도 위협이 됩니다. 결국은 인기가 너무너무 높아지는군요. 이 공화파 전체의 인기보다 불랑제의 인기가 더 많아요. 그리고 이 공화파 내각은 이미 인기가 없는 정책들을 많이 실행을 했었기 때문에 인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이 불랑제가 정치적으로도 어느 정도 수환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게 국방장관이니까 파업이 일어나면 진압하러 보내야 되잖아요. 군대를 광산에서 파업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거기 노동자들이 경영자를 던져가지고 죽여. 그런데 거기 군대가 가긴 갔는데 그냥 짓만 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보고만 있어요. 보고만 있다가 불랑제가 나와가지고 우리 노동자들은 다 우리나라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층에서는 저 사람이 어떤 사회주의자는 아니지만 노동운동가는 아니지만 더 좋아하는 거지. 그렇겠죠. 또 마찬가지로 공화파한테서도 인기가 얻을 수밖에 없는 게 왕랑파 장교들 중에 보면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장교들은 자기네들끼리 살롱에 모여가지고 맨날마다 공화주의자들 어쩌다 저쩌다 하고 그러는데 그걸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쑥덕궁을 떨었다. 그것만으로 장교들을 좌천을 시킵니다. 지방부대로 다 보내버리고 잘라요. 그러면 거기서 반발이 일어나고 그랬지만 왕랑파에서 나오는 반발을 개의질 않았어요. 불랑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대중적인 인기가 결국은 하나의 운동이 되는데 불랑제주의라고 해요. 특정한 이념이 없습니다. 특정한 이념이 없고 안티 독일 독일이 너무 싫어 독일을 까는 얘기만 하면 다 좋아해요. 그렇지만 정말 진짜 민족주의는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민족을 막 살피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기성정치를 진짜 혐오합니다. 왕당파든지 공화파든지 쟤들은 다 똑같은 애들이야. 그리고 지금 이렇게 썩어있는 이 정치풍토를 개선한 사람은 불랑제 장군 단 한 사람 뿐이다. 이런 식의 정치 혐오를 불러일으키고 자기는 사이다가 될 행동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때 여론조사가 없었지만 여론조사를 지금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실제로 했었다면 아마 지지율이 거의 한 80% 90% 나왔을 줄입니다. 진짜 그만큼의 인기가 있었습니다. 인기 있었대요.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한참 들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오늘 밤새 누군가 못 끊는 건데 원고를 보고 있는데 진행 속도가 뭐라? 지금 이겨지 큰일났네. 밥 먹고 봅시다. 잠시 후에 돌아오세요.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 잤는데 피곤해. 간좋은을 먹어야지. 간좋은? 응. 간좋은. 간 건강 및 스트레스로 인한 피로 밀크시슬과 홍경천 추출물이 함유된 간좋은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간 건강 간좋은 헬릭스미스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야! 그건 머리에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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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주말에 와인 파티 할 건데 마리아주로 뭐가 좋을까? 와인 파티? 그럼 내가 파네토네를 준비할게. 파네토네? 자극적이지 않고 특유의 풍미가 살아있는 이탈리아 전통빵. 와인에도 샴페인에도 잘 어울린다고. 이거 되게 큰데? 안 남기고 다 먹을 수 있을까? 걱정 마. 천연 발효로 만들어진 빵이라 남더라도 넉넉하게 두고 먹을 수 있어. 방부제가 많이 들어갔나? 아니 그 흔한 이스트조차 들어가 있지 않아. 그게 장인의 기술인 거지. 국내 베이커리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맛 이탈리아에서 온 케이크 라 파스티체리아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대중이 환호할 만한 주제 주제의식 혹은 정책을 연달아서 내놓는다. 하나의 정치인이. 그러면 본능적으로 무섭더라고요. 일단 일관성은 없고. 오래 생각한 정책이 나올 때마다 모든 사람들의 환영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 얘기합니다만 정말 중요한 변화들은 100년 200년 동안 바뀌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기처럼 느껴서 그 변화가 고맙지도 않아요. 여튼 뭔가 인기 넘쳤던 정치인에 대한 얘기를 좀 했습니다. 프랑스 당시 제3공화국에서 말이죠. 국방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쳐서 밥을 먹고 왔어요. 앞에 서두가 너무 길었습니다. 빠르게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블랑제 장군이었나요? 블랑제 장군의 정책들이라든가 행보가 옳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밥을 먹고 사이다를 안 마셨습니다. 사이다는 좋은 걸 민정수석이 사다 놨는데. 블랑제가 국방 장관으로 있었던 동안에 1887년도의 일이었어요. 독일의 국경수비대회가 프랑스 국경 쪽으로 넘어와서 프랑스 관리를 납치해야 하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짓이에요? 저기 미루나무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 관리가 이제 세관원인데 프랑스 국경 프랑스 독일 국경에서 뭔가 약간 부정을 행했다고 독일에서 판단을 했나 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프랑스 국경 쪽에 있으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불러올 수는 없고 그래서 가짜로 책략을 써서 초대를 하는 형식으로 독일 국경 쪽으로 넘어오게 해요. 그러고 나서 잡으려고 그러는데 이 관리가 튀면서 다시 국경을 넘어가니까 결과적으로는 프랑스 국경 안쪽에서 경비대가 그 사람을 잡은 꼴이 된 거죠. 실제로 잡아서 납치를 해갑니다. 프랑스는 그걸 납치라고 판단을 하고 독일에서는 체포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게 일이 생기니까 블랑테 장군이 이제 국방장관이죠. 장관이 전쟁 개전 선언서에 선언서를 가지고서 내각 회의에 들어와서 다짜고짜 서명을 하라고 내민 거예요. 심각한 월권이네요. 월권을 안 하기 위해서 월권을 한 거죠. 선전포고를 하자라고 하니까 그전에는 뭔가 독일에 대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독일을 비난을 하기도 하고 그랬던 왕당파 보수파 의원들이 마구 반대를 합니다. 원래 보수파는 외국을 많이 씹고 그러지만 정작 전쟁할 때가 되면 다 도망가요. 그 회의는 전쟁을 하는 쪽이 아니라 전쟁을 하지 않는 쪽으로 기울어서 그냥 독일에 대해서 선전포고를 하지 않고 항의만 했는데 결국 독일에서 그 관리를 풀어줬어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아 이거는 블랑테 장군이 저렇게까지 퍼포먼스를 해서 그래서 이제 내각의 퍼포먼스를 했기 때문에 독일이 쫄아가지고 풀어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죠. 인기는 더욱더 높아졌지만 공화당의 사람들 내각의 사람들은 봤을 때 아 지금 블랑제가 굉장히 큰 위기 위험 요소다. 위험하다 저 친구 인기는 점점 높아지고 하는 거는 거의 독불장군이고 거기다가 되게 영웅주의적으로 모험주의적으로 전쟁을 막 일으키려고 하고 한참 어떻게 예상이 안 되고 리스크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블랑제를 쫓아내야 되겠는데 그냥 쫓아내면 반발이 일어나게 분명하니까 반발이 이게 대중적인 반발은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프랑스는 가장 무서워해요. 그래서 내각 총사퇴를 합니다. 블랑제 한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각 총사퇴를 하고 블랑제를 지방사령관 다시 장군으로 좌천 그렇게 내려보냈는데 블랑제가 파리를 떠나는 그날에 그 기차역 앞에 그 기차 노선을 따라가지고 사람들이 다 드러누워요. 몇천 명이 몇천 명이 드러누고 그 기차가 못 떠나게 막낸 거예요. 노래 부르면서 노래가 한두 곡이었겠습니까? 계속 부른 거죠. 블랑제 노래가 많대잖아요. 그러고 나서 선거를 치렀는데 블랑제는 현역 군인이기 때문에 입후보를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모든 거의 모든 지자체 지역구에서 블랑제를 찍는 표가 나옵니다. 심지어 어떤 한 지역구는 10만 표가 넘는 7만 표인가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경선 불복표군요. 그런데 그런 표가 전국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투표용지에 블랑제라고 적는 거예요. 블랑제로 쓰는 거예요. 입후보한 선거 후보가 아니라 그 정도가 되니까 블랑제가 이제 아 안되겠다. 그냥 나는 이제 민심을 따를 것이야.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그러고서 장군을 그만두고 그러고 이제 그 다음번 선거에 입후보를 하게 되죠. 야 근데 되게 돌아가네요. 보통 다른 나라는 쿠데타를 하는데 그러게요. 네 그러게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가지고 국회에 입성하는데 국회에 들어와가지고 블랑제가 하는 이제 그 연설이 프랑스에서 이 국회가 하는 일이 별로 없다. 국회의원들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고 국회 그냥 해산시키는 게 낫게 됐다. 차라리 그냥 공화정 체제를 유지를 하되 인기가 마음에 드니까 자기 인기가 올라간다는 걸 느끼고 그게 기분이 좋으니까 정치 혐오를 확 끌어낸기는군요. 그렇게 체제를 바꾸자 개혁하자 근데 이제 그때 총리였던 사람은 플로케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평생 법률 책만 보던 법률가 출신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미개하다 얘기죠. 트윗 배틀 같은 게 붙었군요. 그렇게 해서 서로 입으로 서로 디스전을 까다가 둘 다 빠개친 거예요. 현필을 뜹니다. 그때는 현필에 됐습니다. 그때는 듀엘이라 그래가지고 1대1로 싸우는 것은 합법이었어요. 아 결투를 했군요. 네 결툅니다. 명예를 걸고 결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불랑제라고 하는 톱스타하고 그리고 현역 총리하고 뜨는 거니까 당연히 이제 국영권도 어마어마하고 모든 언론이 그걸 다 취재를 하러 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시절에 HBO가 중계를 했으면 중계권이 수억 달러죠. 엄청납니다. 그렇죠. 그럼 둘 다 살면 이제 엄청난 돈을 벌죠. 둘 다. 근데 이게 흥미진진한 요소가 플로케 총리가 당시 근데 그 당시에 65살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나이로 치면 80세예요. 거의. 그렇죠. 어마어마한 노인인 거예요. 근데 뭐 영양지도 없었고 여에스도 없었고 되게 이제 좀 호리호리하게 마른 체형이었고 딱 좋은 유산균도 없었고 평생 뭐 싸움이라고는 안 하고 책만 봤던 눈앞도 잘 안 보여요. 지팡이 짚고 다니고 그 사람하고 어 그 당시에 최고의 남자 프랑스인 최강사나이 최고의 인기남 이 붙었는데 진 거야. 어 손이상 이겼어요. 어 진짜요? 그러니까 그 둘 다 이제 칼을 들고 싸웠어요. 이제 그 길쭉한 펜싱할 때 쓰는 칼 있잖아요. 레이피어. 어 근데 그 칼이 블랑제 장군의 그러니까 그 플로케가 휘둘렀는데 그게 블랑제의 목을 한 뼘 정도가 들어가요. 꽤뚫진 못했어요. 그 플로케가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쓱 들어갔어요. 아무튼 목을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럼 죽는 거잖아요. 근데 죽지는 않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도망쳐가지고 원래 이제 그렇게 명예를 걸고 붙으면 그러면 진 사람이 내가 젖소하고 선언을 해야 되거든요. 패배 선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안 하고 그냥 선언도 없이 튄 거예요. 얼마나 불명예스러운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근데? 두 가지가 신기하네요. 65세 노인이 이겼다는 것도 신기한데 이게 지금 뭐 말을 하자면 우리 정치인들 중에 좀 연배가 많으시고 싸움 못하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 여상규 법사위원 여상규 법사위원 실제로 코어 스트렉스가 굉장히 강한 걸로 알려지고 그래요? 네. 그렇게 말하는데 한 사람 뭔 개망신이냐 이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렇고 이제 불량제가 되게 그렇게 주랭랑을 치고 도망갔는데 불량제의 원래는 불량제가 장관이 됐을 때 어떻게 장관이 됐냐면 클레망소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었습니다. 이 클레망소가 소수 정파였지만 급진공화당을 사회주의당으로 조금씩 이동시키고 있는 그런 작업을 하는 사람이어서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가면 공화파의 과반이 무너지잖아요. 공화파는 이 사람을 계속 붙잡으려고 그러고 사회주의권에서는 당연히 또 이 사람을 동지로 대하고 있고 그 양쪽의 균형을 맞추는 그런 정도의 그런 인물이었는데 말하자면 배후 조정자였어요. 실제로 급진공화당은 그때 40석인가 밖에 없었지만 그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따라가지고 전국을 약간씩 움직일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의 중학교 동창이었던 불할 친구인 불랑제 장군을 데리고 와가지고 얘 내 친구인데 보니까 인기도 많고 장관시켜줘서 장관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제 불랑제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고 지금 저 클레망소가 내 친구인데 다음번 대통령으로 나를 밀어가지고 좀 이제 같이 좀 힘을 합쳐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클레망소가 사디카로노라고 하는 심지어 자기 당도 아니고 원건공화파 쪽에 속하는 되게 좀 뭐랄까 말하자면 좀 보수적인 그런 인물을 밀어가지고 대통령으로 앉힙니다. 그러면서 사이가 틀어지죠. 정치적 결별 네. 불랑제가 이제 되게 안 좋다. 이건 지금 제가 나를 배신한 것이고 그리고 쟤는 이미 나를 한 번 내가 계속 쫓아낸 경력이 있고 안 되겠다. 불랑제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지 그러고 있는 사이에 지지자들이 불랑제한테 계속 모여들고 있잖아요. 인기가 많으니까 인기가 많으면 그냥 전객들도 많이 모여들고 그리고 왕당파에서도 많이 모여듭니다. 왕당파에서도 접촉을 해가지고 인기 그 자체에요.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은 정치에서 당신이 쿠데타를 일으키면 우리가 그 뒤를 봐주겠어라고 왕당파가 확약을 해줍니다. 살아있는 정치군요. 원래 뒤에서 자꾸 밉니다. 근데 약해하고 결투해서 진 다음에 불명예로 도망친 거는 별로 인기에 영향을 안 줬나 보네요. 그게 되게 희한하게 도망갔는데 여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던 마차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직접 말을 몰아가지고 도망을 쳤거든요. 그게 되게 세기의 사랑인 거야. 어머 가장 꼴사나온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디터가 해석하는데 실패하고 있는 지점이 사람들이 믿고 싶어하는 기세가 있잖아요. 그래요. 근데 이게 TV를 생중계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땐 TV가 없었으니까 그냥 이제 보도가 나갔어요. 보도에 파나 찍어가지고 졌다 이런 거 그림은 나가는데 불랑제가 졌지만 뭔가 이제 좀 다른 게 있지 않았을까?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최고 인기스타인데 보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최고로 사랑하는 여인이 그리고 계속 빨아주는 언론들도 갑자기 논조를 바꿀 수 없어요. 최고로 사랑하는 그 여인이 불랑제의 목숨을 구했다. 여기에 포인트가 방점이 딱 찍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갔는데 아무튼 인기는 계속 유지가 된 거죠.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불랑제 주변으로 사람들이 막 모여든 게 얘는 지금 클레망소랑 그 쪽난 게 틀림없고 공화파는 어떻게든 좀 밀어내고 싶고 그런 사람들 좀 그리고 이제 뭐 그렇게 막 불랑제한테 연락을 취해왔던 사람들 중에는 좌파 의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었던 그 가족사를 제가 털었던 악리로시포르라는 유명한 소설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불랑제를 지지하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 귀족 출신인데 네. 군중과 지지자들이 몰려들어서 불랑제에게 이제 준비가 다 무르익었습니다. 엘리제 궁으로 쳐들어갑시다. 실제로 그 엘리제 궁을 포위하고 군중이 막 대통령 불러나라고 그러고 불랑제를 대통령으로 안치자 막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랑제가 거기서 딱 보니까 내가 지금 저기 걸어가지고 그냥 걸어 들어가기만 하면 대통령이 돼요. 독재자가 돼요. 그런데 불랑제의 여자친구가 그 당시 폐렴에 걸려있었거든요. 얼마 못 살 것 같아. 어? 내가 지금 대통령이 되고 독재자가 되면 내 여자친구의 남은 생애를 내가 끝까지 챙겨주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여자친구를 보러 갑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 모여들었던 군중이 소강상태가 돼서 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요. 해체가 되고 이게 그러고 나니까 정부에서는 쿠데타 시도가 있었던 거니까 불랑제의 측근들을 잡아드립니다. 거기에 소설가 앙리 로시포로가 포함되어 있었고요. 다 잡아들어가고 불랑제는 이렇게 되니까 내 측근들 다 잡혀가고 나도 조금 있으면 잡혀가겠구나. 여자친구랑 같이 벨기로 망명을 가요. 거기서 둘이 같이 죽습니다. 좀 뭔가 말년이 약간 애매하게 이상하게 좀 꼬여지지만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죽었고 이런 것들이 되게 로맨틱하게 포장이 돼가지고 죽은 다음에도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리죠. 그래서 그 불랑제 지지자들의 그 불랑제 운동은 지도자가 사라진 다음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를 합니다. 신기하네요. 정권을 잡지 않았으니 레거시가 이어지죠. 그대로. 낭만적으로 죽은 영웅 그런 느낌이죠. 게다가 불랑제가 그토록 인기를 얻게 됐던 요인들도 보면 그 파업 현장에 광산 파업 현장에 군대를 보냈지만 진압을 하지 않고 당신들은 우리 국민이요 이런 것처럼 노동운동 진영의 지지를 얻을 법한 그런 인기 발언들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불랑제 지지자들 중에 보면 왕당파들도 많았지만 청반대로 극단적으로 반대로 완전 극좌 진영의 사람들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불랑제 운동을 오늘날 평가할 때 대중적인 극좌운동으로 평가하는 견해가 있고 한편으로는 이것이 파시즘의 시초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냥 멋있어 보이면 사람들의 가슴에 남거든요. 결과가 어땠든. 그냥 그 삶 자체가 그렇게 갔죠. 그런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65세 노인에게 현피 졌다. 그리고 걸어 들어가면 대통령이 되는 건데 거기서 갑자기 뒤로 발을 뺀 것도 너무 신기하네요. 예를 들면 김재규도 중정을 장악하고 권력을 새로 차지하느냐 아니면 투항하느냐 기로에서 투항을 택하잖아요. 그 마음이 뭔지는 사실 예측 말고 할 수가 없어서 알 수가 없죠. 그렇게 된 사람입니다. 불랑제를 장군으로 앉혔다고 하는 그 클레망소 조금 전에 잠깐 얘기 드렸는데 이 클레망소가 그때 80년대 후반부터 해서 꽤 프랑스 역사에 자주 언급이 됩니다. 클레망소는 방대라고 하는 지역 출신인데요. 방대는 당시에 프랑스에서 가장 왕당파를 많이 데려오는 그런 좀 보수적인 지역 출신이에요. 한국의 TK 그런데 거기 클레망소가 온 가족이 대대로 의사였고요. 변호사 등등을 배출을 하는 금수자 출신이고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집안 출신입니다. TK의 명문가 자기 본인도 의사 출신이고요. 나폴레옹 3세대에 황제를 씹다가 망명을 갔었죠. 클레망소가 많이 유명했었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클레망소의 이름을 딴 역이 있습니다. 파리에 샹젤리제입니다. 거기 클레망소 역에 내리면 샹젤리제의 거리가 딱 나와요. 거기에 가면 클레망소의 경력이 써있는 표지판이 있는데 클레망소는 의사였다. 그리고 목마르트르의 구청장이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었고 1차 대전의 영웅이었다. 그런 것이 써있는데 거기에 써있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880년대 이야기요. 90년대까지 포함해서 이 사람이 질페리 총리를 실각시킨 후에 정치를 배후 조정하는 그런 사람이 됐는데 1885년이요. 다양한 측면을 한꺼번에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질페리 총리 대동력 자리에 있었던 이 사람 역시 정교 분리에 있어서 만큼은 투철한 인사였는데 대외정책으로는 식민지 사업을 열심히 활발히 하던 사람이었다. 전범이었다. 그 사람을 쫓아냈고 그런데 급진공화당 자체는 40석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클레망소는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게 국회 안에서만 실제로 민중들의 지지를 받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말하자면 인기가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대중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은 우리가 실제로 막 뽑고 뽑아주고 막 지지해주는 사람도 아닌데 어떻게 그냥 국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그 여러 정당들 사의를 이렇게 막 해가지고 뭔가 막 대통령도 갈아치우고 총리도 갈아치우고 그런다. 그런데 마침 막 그럴 때쯤에 커다란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1880년인가 81년인가부터 프랑스는 파나마의 운하를 짓기 시작해요. 그 파나마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가 이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얄따란 거기인데 거기에 운하를 파면 그러면 앞으로 프랑스가 거기서 막 우리 후손들이 대대손손 파먹고 살 수 있겠다. 맞아요.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 스웨즈 운하를 그렇게 파서 정말로 영국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렇죠. 아프리카와 아시아 사이를 파서 영국이 그렇게 스웨즈 운하를 판 게 11년 전이었죠. 69년도. 그래서 이제 운하를 건설하기 시작했는데 운하 건설에 천문학적으로 돈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공사가 실패합니다. 공사 현장에 말라리아가 창궐해가지고 2만 명이 넘게 죽어요. 그중에 한 25%가 프랑스 사람이었습니다. 땅부터 파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구스타프 에펠을 불러와가지고 다시 운하를 디자인을 합니다. 구스타프 에펠은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에펠탑의 그 이름이 맞습니다. 에펠탑을 지은 그 사람이죠. 또 실패를 합니다. 그것도 설계했죠. 뉴욕에 떠있는 거. 자유교신상이요? 이것저것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는데 89년도쯤 가면 1889년도에는 이미 공사가 완전히 실패했고 뉴욕에 떠있지는 않죠.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나 어떤 식으로든 이 운하 건설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명확해졌습니다. 근데도 그 실패 소식과 이 파산 소식이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졌어요. 비밀에 붙여진 채 그 운하를 건설하고 있었던 그 컴페니를 미국 기업에 팔아넘기려고 하고 있었는데 미국 기업이 자꾸 낮은 금액을 제시하니까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그 사이에 1892년도 이미 90년대로 넘어가죠. 90년대 92년도에 갓 창립이 된 라리브 바홀 이라는 자유발언 그런 신생 언론이 있었어요. 그 신생 언론이 파나마 운하 건설이 실패했다. 파산했다. 단독 보도하는군요. 폭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운하 건설에 주식이나 채권이나 등등으로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했어요. 일반인들이. 개미들이. 진짜 많이 투자했어요. 전부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투자했습니다. 그중에 50만 명 정도가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그 투자 총액이 18억 프랑 현재 한국돈으로 계산하면 약 15조원 정도 엄복동으로 계산하면 한 9천만 유비디 무시무시한 1억 유비디에 가까워요. 그게 그냥 증발한 겁니다. 증발하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파산했어요. 전재산을 다 꼬라박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이러면 대공황의 전조쯤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한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라 리브가 바골은 다시 또 추가 폭로를 또 합니다. 이게 공사가 이미 1888년쯤에 실패가 명확해졌는데 그때도 대량의 주식과 복권을 추가로 발행을 했다. 이미 망할 공사였는데 투자를 계속 받았어요. 망한 것이 분명했는데 그 공사 업자와 금융 업자가 추가 발권을 위해서 대량의 뇌물을 뿌렸다. 그런데 그걸 국회의원 510명이 먹었다. 아 거의 80%가 그때 국회의 정인원이 584명이었거든요. 거의 90%가 다 먹은 거예요. 또 추가 폭로가 며칠 있다 또 나옵니다. 현직 장관 6명도 먹었다. 그렇겠죠. 그런데 그 6명 중에 깨끗한 척하고 지가 제일 잘난 척하고 지가 제일 진보적인 척하고 지가 제일 똑똑한 척을 하던 클레망서도 먹었다. 그겁니다. 경찰청장 고위관료 법관 은행가들도 다 뇌물을 먹었다라고 그런 폭로가 또 나옵니다. 우리가 그걸 상상했을 때 그 당시에 80만 명의 프랑스인 50만 명의 피해자들이 정치권을 바라보았을 시설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당연합니다.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다 처먹고 대부분의 고위관료가 다 처먹고 그런데 거기서 그나마 진보적이라고 생각했던 제일 깨끗하다고 생각했던 사람까지 다 먹은 겁니다. 공화파는 이미 좌우 양쪽으로 왕당파 사회주의 진영으로부터 공격받아서 이미 인기를 많이 잃고 있는 상황인데 파나마 스캔들이 폭로되기 직전에는 대중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쿠데타 시도가 있었죠. 물론 개인의 선택으로 인해서 물거품이 되긴 했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쿠데타 시도가 있었군요. 한 개인이 움직이기만 하면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었고 그 군중들은 이미 다 쿠데타로 정부를 전복시킬 준비가 다 되어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되게 위험한 상황인 거죠. 이 파나마 스캔들이 폭로가 된 시점은 클레망소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 클레망소에게 비난이 집중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불낭제를 배신한 사람이야. 스토리가 완벽하군요. 그러게요. 공화파나 왕당파나 다 나쁜 놈들이다. 정치인들은 다 나쁜 놈들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요. 정치 혐오가 끝까지 올라갑니다. 모든 언론들이 다 정치인들을 다 씹기 시작해요. 특히 클레망소로 그리고 불낭제를 엄청 그리워하겠네요. 그렇죠. 추가 폭로가 또 나옵니다. 투자 총액 18억 프랑 중에 뇌물 비용만 9억 5천만이었다. 절반 이상이 뇌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실제 공사가 아니라. 그럼 아예 그냥 사기극이었네요. 그러니까 커미션 비용 같은 건데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인 건 당연히 이런 거죠. 저 사람들한테 뇌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가 실패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나앉은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리베이트가 공사를 망하게 했다. 이거 선우가 잘못된 해석인데 그 해석이 대중들한테 훨씬 쉽거든요. 전부 다 뇌물로 판단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그렇게 뇌물을 받은 사람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서 처벌을 못합니다. 완전히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그런 때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에 되게 중요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크드 레이나흐라고 레이나흐 남작입니다. 파나마 운하 건설회사의 재정고문이자 투자 책임자였던 사람이에요. 여왕벌이네요. 이 프로젝트에. 뇌물을 정치권과 관계 정관계 기업들 등등 등에게 직접 건네고 뿌린 주범이에요. 사실상의 건설 로비스트.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이건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이후 역사에. 레이나흐 남작의 경력이나 이 사람의 뒷조사 같은 것들이 역시 언론들에 의해서 마구마구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대단히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독일의 가난한 유대인 개토에서 태어났어요. 독일 출신이고 가난했던 개토 출신이고 10대 후반에 파리에 정착했습니다. 어떤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23살이 됐을 때 자기 동생이랑 같이 국제은행을 설립을 해요. 이건 보통 우리가 선거에서 8에서 13번 때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후보들의 그렇죠. 이격 혹시 그런데 이 사람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23살의 국제은행을 설립을 하고요. 처음에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이 정도의 은행이었지만 나중에 더 많이 커지죠. 그 은행으로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26살이 됐을 때 독일 황제한테 돈을 먹이고 남작 자기를 사요. 귀족이 됩니다. 그런데 또 더 이상한 건 이 사람이 30살이 됐을 때 30살이 됐을 때 보불전쟁이 터지잖아요. 그게 1870년대 70년 그렇고 나서 파리코문이 세워졌을 때 파리코문의 방위군으로 참전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파리코문에 대한 설명을 들었던 보람이 여기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정말 황당하니까요. 독일 황제한테 돈 먹이고 귀족자리를 산 사람이 파리코문의 시민군이 되네요. 왜 공산주의의 꿈을 키우느라 목숨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는 파리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더 큰 거죠. 그러고 나서 그 이듬해 프랑스 국적을 취득을 합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에서 캐나다에 이르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프랑스의 부동산 부자들은 전 세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리고 주요 사업이 귀족의 옛날 성을 사들여서 호텔로 개조해서 되팔렘 리셀러 굉장히 선진화된 사업이네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막 보도가 돼요. 계속해서 누구 남작 집 280 나코템 이 사람이 파나마 스캔들이 막 터졌던 그 당시에 피카르디주에 있는 한 작은 시의 시장이었어요. 그 시를 통째로 사서 시장을 한 겁니다. 돈이 그렇게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폭로가 터진 후에 자살을 하죠. 나중에 알려지기로는 이 레이나흐 남작이 건설사 관계자들하고 그리고 클레망소의 측근들 등등 정치권 사람들하고 관계가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이 파나마 이 건설이 지금 망하고 있다. 거의 망했다. 완전 망했다라는 그 소식을 이 사람이 직접 폭로를 아 이 사람이 직접 정보를 언론사에다가 흘렸군요. 그것이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게 뇌물장부로 이어진 연들은 종종 이렇게 끝나네요. 그 핵심이었던 사람이 보통 빠져나오죠.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은 자살을 합니다. 그런데 대중들의 비난이 이 레이나흐 를 비난하는 쪽으로 막 흘러가요. 언론들은 그 소식을 많이 많이 일면 기사로 넣습니다. 레이나흐가 어떤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실제로 신문 판매 부수가 팍팍파 올라가니까요. 갑자기 중도 보수를 그렇게 싫어했던 모두가 중도 보수를 지켜주는 쪽으로 선택을 하게 됐네요. 브로커 한 사람만 족치고. 그렇죠. 이미 죽었으니까 자살했으니까 이 사람을 비난하는 건 안전하거든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이러면서. 거기다가 유대인이고 모든 비난이 집중되는데 우파 진영에서는 저 사람 유대인이다. 그리고 파리코멘에 참전했던 경력이 있잖아요. 빨갱이다. 빨갱이다. 그런 식으로 마구마구 들어갑니다. 민족주의 진영에서는 저 사람은 독일주의이다. 독일인이다. 그리고 좌파에서는 저 사람은 거대한 자본가다. 어마어마한 자본가다. 재미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일반인들이 생각했을 때 레이나우 남작의 사업규모나 그런 어떤 사업방식 같은 것들이 이해가 되는 그런 범위를 너무 상식선을 진짜 벗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흑수서였던 사람이 10대 후반까지 흑수서였던 사람이 23살이 됐을 때 은행을 설립할 정도가 되었을까. 그리고 한 3년 만에 돈을 그렇게 벌어서 귀적자기를 살 정도가 됐을까. 이게 그게 설명이 안 되니까 저건 범죄다. 범죄. 약탈. 착취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저 사람은 유대인 갱스터의 수령일 것이다. 유대인 갱스터의 수장까지 나오는 거예요? 국제 유대인 조직이 사실은 그 은행을 좌지우지하는데 저 사람을 거기다가 앉혀놓은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래서 그 회사에서 맘략에서 일 제일 많이 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그 사람 퇴사하면 모든 직원이 그 사람 욕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뭐라는데요? 그냥 일들이 자기들한테 넘어오고 그러잖아요. 온갖 핑계를 대서 퇴사하는 사람 욕을 모두가 해요. 아 그래요? 몰랐네. 참 그 레이나우가 희한한 게 그 사람의 가족관계도 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거든요. 은행을 같이 세운 그 친동생이 법률적으로는 동생인데 성씨도 다르고 애비애미가 다 달라요. 엄마 아빠가 다 달라요? 달라요. 근데 어떻게 동생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좀 보니까 이상한 거죠. 저건 유대인 조직의 일원이다. 갱스터다. 갱스터다. 레이나우의 와이프가 레이나우의 사촌인데 사촌이라는 거는 아버지의 형제의 딸이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아버지하고 그 레이나우 와이프의 아버지하고도 피가 안 섞인 형제예요. 이런 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냥 탈탈 터는군요. 실제니까.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하긴 이상하지만 사실 보면 그때 옛날 옛날에는 유대인 있긴 있었대요. 어쨌든 이렇게 막 나오는 가족관계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 배후에 유대인 자본가들의 조직이 있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턴 거네요. 그러니까 전 초국가적인 정치 스캔들이 음모론 가십기사로 뒤바뀌어가지고 매일같이 터져나왔겠네요. 거기다가 그 당시 그 언론들이 이러면 해결을 못하죠. 유병원 찾기식이죠. 그렇죠. 그 언론들이 스스로 그게 통제가 안 됐어요. 어떠한 언론도. 이거 그 뒤에 무슨 유대인 자본가 조직이 있는지 그런 것은 확인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확인할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펜을 든 손에 흑염용을 제어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하여 손희상 선생은 과거에 유병원을 일컬어 국민시체라고 불렀습니다.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요. 누가 좋대요? 내가 한 번이나 근무한 적 있어.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저의 동지이자 음악가인 황경아 씨가 그 말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에 친구를 팔아놓겼어. 아무튼. 이래서 왔어요? 아니요. 반유대주의 음모론이 이때 모든 언론을 장악을 합니다. 음모론이요. 1등 신문이 음모론을 일면 기사로 내보내요. 그렇죠. 물론 그 이전부터 원래부터 반유대주의 정서는 계속 있었어요. 유럽에. 옛날 옛날에 유럽의 유럽에서 근대 중세에서도 유태인 학살이 종종 벌어졌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옛날 옛날 카톨릭을 믿고 있었던 기독교인들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못 박아서 죽인 사람이다. 에서 시작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사람을 죽이는 그런 종교 제의 행사를 한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서방세계가 비웃고 싶어 안다를 하는 중동의 종교 관련된 전쟁과 내전 의 이유들과 판을 박은 데 똑같습니다. 상당히 흡사하죠. 잘못된 믿음이죠. 미신이고 그런데 옛날에도 살인사건 같은 건 벌어졌으니까 기독교인이 길 가다가 갑자기 칼에 맞아 죽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유태인 탓을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이 저 기독교인을 죽여서 뭔가 희생양으로 바쳤다. 이러면 사회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단 기독교인이 범죄를 죽여주시기가 편해집니다. 자기 몸만 잘 빼면 유태인을 죽일 거거든요. 유태인 학살이 일어난 게 최초 기록이 11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영국에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으로 원래 전통적인 우익진영의 그런 반유대주의적인 정서가 있었다면 종교에 기반한 정서가 있었다면 좌파 쪽에서는 유대인들은 돈이 많다. 돈이 많다. 자본가다. 자본가다. 그리고 금융 재벌이잖아요. 또. 생산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산노동을 안 하고 금융 이라고 하는 건데 말이 좋아 금융이지 그냥 고리대금 없자다. 그렇죠. 사채권이다. 그거죠. 거기다가 프랑스는 유대계 은행들이 그때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로스차일드를 포함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그게 프랑스에서 특히나 더 그렇게 유대계 자본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프랑스가 가장 처음으로 유대인들에게 시민권을 준 나라거든요. 가장 처음으로 시민권을 주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프랑스인과 같은 학교에서 같이 교육을 받도록 했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시민권을 받고 나서 한 2세대 정도가 되면 정말 아버지 어머니가 엄청 독실한 사람이어서 종교 교육을 빡세게 시키지 않는 이상은 히브리어를 잘 몰라요. 프랑스어를 더 잘하고 자기 스스로를 프랑스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도 이런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모든 잘못이 다 유대인 탓이다라고. 좌익진영에 나왔었던 유대인에 대한 어떤 관념이랄까요. 어떤 표현들 중에 보면 옛날에 샤르프리에라는 사회주의자 사상가가 유대인을 사회의 기생충이다라고 표현을 한 게 있어요. 패러사이트 패러사이트 그 단어입니다. 여성과 아이가 집안의 패러사이트이듯이 유대인은 사회의 패러사이트다. 이건 그러니까 여성과 아이가 집에 기생한다. 그래서 나쁜 사람들이다. 라고 말을 한 게 아닙니다. 집안에 있기 때문에 프리에는 여성들이 모든 직업을 다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남성들이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하고 여성들이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이 사회의 패러사이트이다. 사회에 기생하고 있다. 사회에 기생한다는 건 생산노동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산노동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보내서 팔레스타인의 자치 유대인들의 나라를 세우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말을 했던 건데 단어만 그냥 남아요. 기생충이다. 유대인은 기생충이다. 이 말만 남아서 그게 나중에는 나치까지 갑니다. 나치 독일의 히틀러가 그 말을 그대로 표절을 해서 기생충 그렇게 썼죠. 단어란 그 모양 그 꼴입니다. 나중에 선거 때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일이 있긴 있을 텐데요. 보편 복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자 가장 최초에 반발했던 것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전경련과 한기총이었습니다. 양쪽에서 복지에 대한 못된 말들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많은 어르신들과 우파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금기의 과일처럼 보이기 시작했나 봐요. 왜 자꾸 욕을 하니까 가서 놀아보고 싶은 욕망 생기잖아요. 그걸 건드린 게 이번 총선의 허경영이거든요. 그걸 나중에 총선 때 소개를 해드리죠. 욕하던 그대로의 이상한 모양의 복지라는 걸 정책으로 만들어서 지금 장사하고 있는데 여튼 좌우익 양진영의 유대인 반유대 정서가 하나의 음모론으로 합쳐진 게 이때쯤에 만들어진 이때쯤부터 나오기 시작한 말이 지금 공화당 정권 진보 정권의 배후에 프리메이슨이 있다. 프리메이슨의 배후에 유대인 집단이 있고 그 유대인 집단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 이게 이때부터 있었군요. 지금도 회원들이 안 들어간 지 한 1년쯤 한 1년에서 10년쯤 된 다음 카페들의 이런 글들이 아직 있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프리메이슨에 대한 음모론 같은 게 지금까지 막 있어가지고 뭔가 프리메이슨 그러면 되게 수상하게 여기고 그럴 수도 있는데 프리메이슨은 그냥 단순히 공화파의 한 개파예요. 그냥 공개적으로 자기가 프리메이슨이다라고 밝힐 수 있었고 그리고 질그래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프리메이슨 나 프리메이슨이야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고 뭐 나중에는 공화파뿐만 아니고 사회당에서도 하나의 개파를 차지하죠. 근데 그 이런 프리메이슨 음모론 프리메이슨이 뭔가 저런 식으로 어떻게 음모를 꾸미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원래 교권을 교권의 도전을 많이 받고 있는 프랑스의 수구 집단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프리메이슨이라고 밝히는 그런 공화파 의원들이 가장 많이 정교 분리를 주도했던 의원들이기 때문에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권력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 일군의 사람들이 있어 라는 믿음은 완벽하게 잘못했단 말이죠. 사람은 그럴리도 없고요. 프리메이슨은 그런 걸 내변했군요. 그리고 제가 딴소리 하느라 이 중요한 지점을 그냥 지나갈 뻔했군요. 반유대주의 정서는 좌측과 우측이 서로 다른 이유로 결론을 그따위로 같이 내버렸다. 그 둘은 만난다. 만납니다. XSFM입니다. 콕집어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집어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보섭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집어콕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수춤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 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 잤는데 피곤해 단조운을 먹어야지 간건강 간조 헬릭 스미스 사실 그 음모로는 어느 진영에서나 되게 비슷한 형식을 나타냅니다. 공화파 프리메이슨이 카톨릭계 보수 진영으로부터 이렇게 막 어떤 음모론의 대상이 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에 미국에는 아일랜드계 이민자들이 마구마구 몰려오는 때였잖아요. 1880년 70년 그때쯤에 그게 아일랜드에 큰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막 간 건데 갱스 오브 뉴욕의 시대죠. 딱 그때죠. 그냥 미국에 원래 살고 있었던 신교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카톨릭인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되게 막 어떤 사회를 위협하는 것 같아요. 카톨릭 인베이전. 그러니까 인구가 막 막 늘어나니까 유럽으로부터 카톨릭 신자들만 미국으로 보낸다. 거기 그 배후에 카톨릭 교회가 있고 그 배후에 교황청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가 있다. 인류는 어떻게든 막연한 공포를 서사로 만들어내는군요. 또 옛날에 카톨릭 교황청 같은 경우는 카톨릭 교회 안에 있지만 예수회라고 하는 신부들 단체들이 단체가 있잖아요. 예수회가 노예 제도를 극단적으로 반대했어요. 18세기 그 무렵에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그 노예 매매를 반대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수파한테는 예수회가 옛날에는 되게 막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회가 그 배후에 유색인종들이 있고 그 배후에 또 역시도 뭔가가 세계를 지배하려는 음모가 있다. 이런 식의 또 그런 음모론이 있었고 그 아니 한랄인종푸드 공업단지 익산에 들어선다고 할 때도 백만 명의 이맘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서 이슬람이 뭔가 한국을 먹으려면 그럼 한국의 인구가 5,100만이 돼요? 아니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조직적으로 이슬람이 무슨 음모를 가지고 침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그 음모론의 특징들은 다 보면 배후에 뭔가 있다는 게 조직적으로 뭔가 대량으로 뭔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조정자가 있다는 그런 망상이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가 잘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사회현상이 막 바뀌고 그럴 때 느끼는 그 커다란 불안감은 실제로 진짜거든요. 그렇죠. 아니 무슨 그래서 이제 평등 관련된 주제들이 나올 때마다 반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유를 들어보면 다 공포에 기반하거든요. 자기가 겪었던 안 좋은 한두 사람의 문제로 만 명을 재단하려고 10만 명을 재단하려고 참 희한하게 그 음모론이 되게 대중적으로 전염성이 되게 큰가 봐요. 설득력은 쩔죠. 설득력도 쩔고 그래서 그 음모론을 제기하던 주체가 사라진 다음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걸 계승해서 그걸 이어나가요. 그래서 음모론이 거대한 시장이 되잖아요. 경제에 빠져선 안 되는. 원래 이제 공포장사의 제일 나쁜 지점이에요. 팔던 새끼가 행복하게 잘 살고 명을 다 해도 이건 살아 있잖아요. 공포는 원래 프랑스 사회주의권에서 나왔던 반유대주의 음모론은 그게 똑같이 그대로 가서 나치로 가고요. 완전 반대쪽으로 나치는 인류의 발명품입니다. 독일에서 혼자 만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카톨릭 우파의 프리메이슨 음모론은 그게 또 똑같이 보수 개신교로 옮겨갑니다. 프리메이슨 음모론은 되게 하나의 전형적인 양식이 있는데 책을 읽었어요.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몇 줄씩 띄워서 읽어서 단어를 조합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사탄의 메시지가 있더라. 음반을 거꾸로 돌았더니 거기에 사탄이 뭐라고 메시지를 넣었다. 그거 뭐죠 삼각형 피라미드 안에 눈 그려져 있는 거 일루미나티요 일루미나티 그 음모론 보면 나중에는 카녜웨스트 이마에 빛이 하얀색 삼각형으로 비춰도 그 음모론이라고 그걸 가르치는 게 바로 나르는 스파게티 괴물교 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와 공포를 만드는가 음모론을 만드는가 왜냐하면 모든 책마다 보면서 네 엉덩이 더러워를 찾으면 무조건 나올 거예요. 나도 그런 식으로 종교 하나 만들 수 있다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프랑스의 그 당시 언론이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음모론에 빠져 있었고 그 독자들 신문 독자들조차도 다 그것을 실제라고 믿었습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클레망소가 사임을 하게 됩니다. 클레망소 사임은 사실 작은 정당의 대표가 그냥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클레망소가 사임한다는 거는 이 전국의 주도권이 향배가 되게 불투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되게 다수당이 없는 상태에서 있으니까 근데 사실 말하자면 클레망소는 중요하지는 않지만 뇌물을 가장 많이 받은 건 아니거든요. 되게 적게 받았는데 그것도 합법적으로 클레망소가 운영을 하고 있었던 공화파 신문에다가 광고비를 넣는 형태로 그렇게 받았는데 그래도 제일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그건 꽤 억울한 포지션이죠. 클레망소가 그렇게 욕을 먹은 이유는 일단 금수자 출신이고 정치의 배후 조종자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클레망소는 원래 젊었을 때 제야운동 출신인데 같이 제야운동을 했었던 예를 들면 똑같이 의사 출신이고 동료 의사이기도 했었던 알베르 레니아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레니아르는 파리코뮤에 남아서 거기에서 파리코뮤의 치안총감 그런 간부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고 뭐야 클레망소는 그때 구청장을 하고 있었다가 파리코뮤 직전에 떠나서 파리를 떠나가지고 그때부터 두 사람이 인생 경로가 크게 바뀌게 되는데 레니아르는 되게 못 살았고 클레망소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 돼 있는 거예요. 레니아르 쪽 같은 사람들 과거에 같이 운동을 했었던 사람들 제야인사들은 클레망소를 되게 싫어하고 많이 많이 비난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현피 네 현피를 뜨는 얘기가 나올 때가 됐네요. 불랑제를 추종했던 사람들 중에 데룰레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데룰레드가 애국자동맹이라는 것을 만든 사람입니다. 애국자동맹은 국회에도 의석을 넣었지만 매일 거의 매일 거의 매주마다 큰 거리에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고 막 그러는 되게 그리고 노인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부채도 많이 흔들고 너무 낯서네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건. 그렇죠. 당에 애국까지 들어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 데룰레드가 그 조그마한 신문에다가 그 이상한 말을 해요. 클레망소가 파나마구나 그 건설이 파산한 것을 덮어줬다. 그리고 클레망소가 그 건설사들의 그 끊앞풀이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보도를 한 겁니다. 왕당파는 아니지만 신생우파라고 할까요. 그런 식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불랑제를 추종했으니까 클레망소는 불랑제를 배신한 인간이니까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었겠죠.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공화당의 김성태 의원 같은. 우리공화당의 김성태 의원. 아 알겠습니다. 보통 그런 식으로 거짓보도가 나가면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법정에 끌고 와가지고 기소를 하거나 아니면 현필을 뜨거나 명예를 걸고 결투를 하거나 클레망소는 그냥 결투를 하기로 해요. 현필을 뜹니다. 칼 들고 안 하고 이번에는 총 들고 하는데 서로 세 발씩 쏴요. 세 발씩 쏘고 한 발 쏠 때마다 한 걸음씩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세 발씩 쐈는데 못 맞춰서요. 아 이때 총이 형편없었군요. 네. 잘 못 맞춥니다. 아니 그 어쩌면 둘 다 서로 벌벌벌 떨면서 이랬을지도 몰라. 맞아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무승부가 돼가지고 무승부가 됐기 때문에 기소는 못해요 또. 법적으로.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클레망소가 그냥 그 비난을 다 덮어쓰게 됐는데 결국 그렇게 막 욕을 했었던 데롤레드는 나중에 1900년도에 반역을 저지르고 유배를 떠납니다. 그렇게 그 클레망소가 막 비난을 받고 있던 그 와중에 또 다른 보수당 의원은 클레망소가 영국의 간첩이다라고 그런 발표를 해요.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문서 자체가 조작된 거였어요. 온 국민에게 부패 정치인이자 간첩이자 그렇게 낙인을 찍힌 상태에서 사임을 합니다. 아무도 지켜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임한 이후에 급진당으로 다시 선거에 재도전했지만 패배를 합니다. 급진당은 의석수가 열석으로 크게 줄어들고요. 1893년 선거에서 공화당은 여전히 과반에 못 미쳤지만 1당 원내 1당을 유지했고 왕당파는 63석 11%로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정치 지형이 많이 변하죠. 양대 정파가 다 줄어들었으니 다른 데가 생긴다고 그래요. 한국으로 치자면 민주당 새누리당이 같이 몰락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불량제주의 정당이 원내에 진입을 하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한 ALP라고 하는 ALP 자유대중행동이라고 하는 구구 진영이 단체가 같이 또 진입을 합니다. 이때쯤 되면 우파 구구파들이 자유 대중 행동 이 세 가지가 다 진보주의적인 언어잖아요. 그런 단어들을 써요. ALP 같은 경우는 되게 카톨릭계의 가장 수구적인 목소리를 대별하는 조직이었는데 할아버지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도 많이 하고 한카총 한카총 우리로서는 되게 상상도 못할 그런 막장적인 막장 행태를 많이 보입니다. 푸기총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빼고 다 했어요. 모든 정부 정책에 다 반대를 했고요. 정부가 사회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서 장애인 시설을 짓자 노인 복지 시설을 만들자 그런 것을 할 때마다 왜 공적 자금으로 그런 걸 만들어드리냐면서 반대를 하고 장애인 시설은 왜 짓냐 노인 시설은 왜 짓냐 근데 저도 지금 생각해봐도 모든 정책에 일일이 다 반대하면 정당 생기겠는데요. 돈 좀 들어오겠는데요. 근데 이 정당이 사회주의당보다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왕당파 출신 정치인들이 다른 여러 정당 다른 신생정당들로 흩어져 들어갔기 때문에 왕당파 보수 본당은 좀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보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화파 자체가 이미 기성질서의 상징처럼 돼버린 상황입니다. 왜냐면 왕당파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쿨레망소는 본인도 낙선을 해요. 낙선하고 그리고 급진공화당도 가장 원내에서 가장 작은 소수정청당으로 몰락을 합니다. 1893년도에 프랑스와 러시아가 동맹을 맺어요. 네. 이렇게 지금 혼란한 와중에 말이죠. 공화당 내 온건파와 우익들 구구가 합작을 해서 러시아와의 동맹을 추진하는데 동맹을 찬성하는 동맹을 주도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러시아는 독일의 동쪽에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는 폴란드라든지 현재 독일하고 러시아 사이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이 없었어요. 독일하고 러시아가 나눠가졌기 때문에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 제네하고 우리가 동맹을 맺으면 독일하고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위를 정할 수 있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프랑스랑 체제가 너무 많이 달라요. 사고방식도 너무 많이 다른 나라고. 러시아는 역사가 너무 늦게 시작된 곳이죠. 위치상. 황실은 부유하지만 사회체제 자체가 여전히 되게 많이 본관적이고 인구는 많지만 환경이 낙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심지어 유목생활을 하는 여러 부족들도 있었고 각자 관습대로 그냥 살면서 제국에 종속된 형태로. 맞아요. 그래서 러시아가 얼만큼 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그 당시 서유럽 사람들이 봤을 때 러시아가 낙후가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그 어떤 하나의 상징 중에 하나가 러시아는 1861년까지 농로제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평민이 아닙니다.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영지를 떠날 수 없는 프랑스에서 보기엔 너무 옛날이에요. 거기다가 러시아가 크림전쟁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도 좀 서유럽처럼 근대적인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해서 개혁을 하는데 1864년도에 사법개혁을 해가지고 법원을 만들어요. 그렇죠. 법이 법이 없다 그러면 안되고 글로 써있는 법이 없었어요. 관습법은 있었어요. 성문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영주가 이래라 하면 그냥 네가 잘못했어 하면 그 사람이 그냥 잘못인 거야. 얘기를 단어로 잘라라 그런 소식들이 프랑스에 들어갔을 때 프랑스는 우리는 로마시대부터 성문법 체계였는데 이거 갑자기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와 러시아의 동맹을 맺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되게 많이 근대화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에 프랑스의 자본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도 보면 프랑스가 그때 러시아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고 돈도 많이 보내고 그래서 발레라든지 그런 사소한 것까지 문화적인 것까지 해갖고 되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불러 동맹은 오히려 독일을 자극을 했고 전쟁 위기가 고조가 됩니다. 그때의 전쟁 위기를 쉽게 설명하자면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위협을 하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독일이 느끼기에.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독일도 역시 역시 국경 근처로 군대를 들고서 행진하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 모두 상대방의 군사 정보와 신형 무기 현황을 알아내기 위해서 스파이를 마구마구 보냅니다. 이때 신형 무기랄 게 뭐가 있었을까요? 그때 여러 가지 있었죠. 일단 총도 많이 개량이 돼서 사거리가 많이 달라지고 그래요? 기관총은 없었죠? 기관총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포도 이제 더 경량화되고 지금 물어보면 손 이상이 답할 수 있어요? 그러게. 이게 중요한 얘기 아니잖아. 열심히 답한다 또. 혼날까봐. 아무튼 그런 때에 큰 사건이 터집니다. 드레피스 사건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1894년도 드레피스 대위가 독일 대사관의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군 장교집에 있었던 어떤 명세서하고 그리고 문건들 여러 문건들이 갑자기 분실이 돼요. 사실은 그다지 큰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었습니다만 암호문일 수는 있었죠. 군부가 드레피스를 의심해서 체포명령을 내립니다. 드레피스는 자기가 무슨 혐의를 받는지도 모른 채 끌려가고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유죄 증거는 없었습니다. 체포 이후에 집을 압수수색하고 평소 행적을 추적하고 등등등 했는데 증거가 하나 나와요. 뭔가 독일 대사관 쪽으로 보내진 것으로 추정되는 어떤 문건의 필적이 드레피스의 필적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필적 전문가가 아니라 범죄자 사진 전문가 먹으셔 찍는 사람 있잖아요. 그 먹으셔 찍는 사람이 그렇게 감정을 때립니다. 그리고 파나마 스캔들을 폭로해서 되게 많이 빵 터졌었던 빵 그런 라 리브허 빠홀 에드와르 두루몽이 이끌고 있는 그 신문이 이 사건도 단독 보도를 내립니다. 아이고 군 당국이 지금 매우 중대한 반역자를 체포했다는 소식이 있다. 근데 그것을 왜 발표하지 않느냐 빨리 해명을 하라. 아 그리고 국방부는 대변인을 통해서 임시 체포를 사실이다. 근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고 수사 중이다.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 발표 이후에 언론들이 갑자기 군부가 그 커다란 반역 스캔들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은폐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기 시작해요. 언론은 하던 가락대로 했군요. 전혀 확인되지 않은 소문들이 언론을 장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일면을 장식했던 소식들 중에 진짜 사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혐의자가 지금 체포된 상태의 혐의자가 유대인이다. 유대인 장교다. 기밀을 유출한 유출 대상국이 독일이다. 그냥 프랑스 대중이 신문에서 읽기를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꺼내줬군요. 딱 터지게 할 만한 두 가지 코드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건드린 거죠. 이 사건이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오게 됩니다. 유대인과 독일 그리고 드레피스는 금수저 집안이었어요. 사람들을 그냥 마냥 화내하게 하고 싶다는 게 단순한 목표 물론 그 목표를 가지고 매번 신문의 표제를 잡고 하는 한국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의 고충도 있겠죠.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이번에 완전히 다 섞을 거야. 뒤집어질 거야. 프레탈하면 어떻게 해. 이러면서 내보냈는데 거짓말하지 말라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섞어요. 울고 싶죠. 겸허하게 독자들의 뜻을 받아들이고 덫 엑스 같은 걸 만들어야지. 애쓸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야당 북한 고위 간부 출신 인사 총선의 공천 그러면 막 몇몇 어른들이 민주당 이놈의 새끼들 이러면서 지금 네 근데 막 태용호 씨는 자기 지역구에 나왔고 반갑게 악수하고 유대인과 독일이라는 두 단어만 딱 흘렸군요. 그게 본인들을 위한 선택이었군요. 이때 그리고 이 사건 자체를 조작했던 증거도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 이야기를 내일 이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선생의 가르침이 오늘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유승균 PD하고 연세민 인터넷입니다. 네. 손희상이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XSFM입니다. I.B.W.K.